나도 향 벙어리 삼룡이 내가 열 살이 될락말락한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4, 15년 전 일이다. 지금은 그곳을 청엽정이라 부르지만 그때는 연화봉이라 이름하였다. 즉 남대문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오정포가 놓여있는 산등성이가 있으니 그 산등성의 이쪽이 연화봉이요. 그 새에 있는 동네가 역시 연화봉이다. 지금은 그곳에 빈민굴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지저분한 촌락이 생기고 노동자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으나 그때에는 자기네 딴은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이라고는 십여 호밖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과목밭을 하고 또는 채소를 심거나 아니면 콩나물을 길러서 생활을 하여 갔었다. 여기에 그 중 큰 과목밭을 갖고 그 중 여유 있는 생활을 하여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오생원이라고 불렀다. 얼굴이 동탕하고 목소리가 마치 여름에 버드나무에 앉아서 길게 목느려 우는 매미 소리같이 저르렁 저르렁 하였다. 그는 몹시 부지런한 중년 늙은이로 아침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앞뒤로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그 동네에는 그가 마치 시계와 같아서 그가 일어나는 때가 동네 사람이 일어나는 때였다. 만일 그가 아침에 돌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여 그의 집으로 가보면 그는 반드시 몸이 불편하여 누웠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 1년 360일에 한 번 있기가 어려운 일이오 이태나 3년에 한 번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는 얼마 되지는 아니하나 언제든지 감투를 쓰고 다님으로 동네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불렀고 또 그 사람도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서 딸이면 북어 괴, 김톳을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며 농사 때 쓰는 연장도 넉넉히 장만하노 아무 때나 동네 사람들이 쓰게 함으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호하고 존경을 받는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벙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고개가 빼지 못하여 몸뚱이의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얽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의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우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벙어리 벙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 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 그도 이 집 주인이 이리로 이사를 올 때 데리고 왔으니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새차다. 눈치로만 지내가는 벙어리지만은 듣는 사람보다 슬기로운 적이 있고 평생 조심성이 있어서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들이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며 창 심부름과 진 일, 마른 일 할 것 없이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럴수록 이 집 주인은 벙어리를 위해주며 사랑한다. 혹시 몸이 불편한 기색이 있으면 쉬게 하고 먹고 싶어하는 듯한 것은 먹이고 입을 때 입히고 잘 때 재운다. 그런데 이 집에는 삼대독자로 내려오는 그 집 아들이 있다. 나이는 열일곱 살이나 아직 열네 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기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잔인 포악한 짓을 많이 한다. 동네 사람들은 에이 우레자식 아비 속상하게 알 자식이여 저건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영감을 보고 그 자식을 좀 때려주구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나서면 아뇨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뇨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오 내일 모레면 스무살이 되는데 아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낳을 것이 아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고 들이대며 저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았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 줄은 모르니까 이렇게 싸움만 시작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그 아들은 더구나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다.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오고 가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발길로 엉덩이도 찬다. 그러면 그 벙어리는 어린 것이 철없이 그러는 것이 도리어 귀엽기도 하고 또는 그 힘없는 팔과 힘없는 다리로 자기의 무쇠같은 몸을 건드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앙증하기도 하여 돌아서서 빙글에 웃으면서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어떤 때는 낮잠 자는 벙어리 입에다가 똥을 먹인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자는 벙어리 두 팔 두 다리를 살며시 동여매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화숭불을 붙여놓아 질겁을 하고 일어나다가 발버둥을 하고 죽으려는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로 할 때마다 벙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의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자기가 믿을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지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의뢰 있을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의뢰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오.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 그가 이 집에서 떠나가려거나 또는 그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다. 그의 주인 아들이 그의 주인 아들이 주인 아들이 주인 아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는 자기를 못살게 굴 때 그는 자기의 주먹과 또는 자기의 힘을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아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는 주인 아들 하나쯤은 넉넉히 제지할 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떠한 때는 아픔과 쓰림이 자기의 몸으로 스며들 때면 그의 주먹은 떨리면서 어린 주인의 몸을 치료하다가는 그것을 무서운 고통과 함께 꽉 참았다. 그는 속으로 아니다. 그는 나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어린 주인이다. 하고 꾹 참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핏 잊어버렸다. 그러다가도 동네 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린애들이나 장난꾼들이 벙어리를 무수하여 감히 덤비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주인 아들도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벙어리를 찾았다. 벙어리는 얻어맞으면서도 기어드는 충격 모양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힘을 다하였다. 벙어리가 23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물론 이성과 적적할 기회가 없었다. 동네의 처녀들이 저를 벙어리 벙어리 하며 괴상한 손짓과 몸짓으로 놀려먹음을 받을 적에 분하고 곤란한 곤란은 중에도 느긋한 즐거움을 느껴본 일은 있었으나 그가 결코 사랑으로서 어떠한 여자를 대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정욕을 가진 사람인 벙어리도 그의 피가 차디 찰리는 없었다. 혹 그의 피는 더욱 뜨거웠을 런지도 알 수 없었다. 뜨겁다 뜨겁다 못하여 엉기어버린 역과 같을지도 알 수 없었다. 만일 그에게 볕을 주거나 다시 뜨거운 열을 준다면 그의 피는 다시 녹을 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깜빡깜빡하는 기름등잔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집신을 심을 때면 남모르는 한숨을 안 이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곧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정욕에 대하여 벌써부터 단념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언제 폭발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휴아산 모양으로 그의 가슴속에는 충분히 정렬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아직 폭발될 시기가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비록 폭발이 되려고 무섭게 격동함을 벙어리 자신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폭발시킬 조건을 얻기 어려웠으며 또는 자기가 여태까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을 만큼 외계의 압축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한 이지가 너무 그에게 자제력을 강대하게 하여주는 동시에 또한 너무 그것을 단년만하게 하여 주었다. 속으로 나는 벙어리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는 몹시 원통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는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언제든지 단념하느려야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단념이 쌓이고 쌓여 지금에는 다만 한 개의 기계와 같이 이 집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있을 뿐이오. 다시는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없는 것 같이 밖에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해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두 살 위인 열아홉 살이다. 주인이 본 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에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내어놓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동려의 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 하여 부랴부랴 성내식을 시켜버렸다. 혼이 날 때의 비용도 그때 돈으로 삼만 양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에 며느리 뒤보아주는 바느질싹 빨래싹 이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2500량씩을 대어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도 하고 또는 금지옥역 같이 기른 터이라 구식 가정에서 배울 것 익힐 것 못하는 것이 없고 게다가 또는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와 까마귀지 아직도 철닥선이가 없어. 아 섹시에게 쥐어지내겠지 신랑에게 과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여편내들이 모여앉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아 글쎄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샘이 좁나요 저리고 어떻게 색시를 거느려 가누 색시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담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한다. 또 그의 고모되는 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이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아니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고 다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기 아내가 더욱 밉살머리스러웠다. 옆에 내가 다 무엇이냐 저 빌어먹을 연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도 굴지 혼이 난지 며칠이 못되어 그는 색시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마치 돼지나 말새끼를 혼례시키려는 것 같이 신랑을 색시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때려서 자기의 외사춘 노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하는 수가 없어 맨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마루 한복판에 마루 한복판에 태지를 쳤다. 그리고는 인연 니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마라.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제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면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방충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욕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선녀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었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홀할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잊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세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만은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여정막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눈들만 깜빡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수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개 등을 쓰다듬으며 바깥 마당 멍석 위에 비스시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세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세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기여하는 줄 알고 벙어리에 손을 핥았다. 삼룡이의 마음은 주인 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안 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억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누인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색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에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그 후에 쓰던 비단 헝겊 조각으로 부시 쌈지 하나를 만들어 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새서방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색시는 어떤 날 밤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푼 채 내동댕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 올라왔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새서방님을 내어던지고 새색시를 둘러메었다. 그리고 나는 수리와 같이 바깥사랑 주인 영감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열 번 스무 번 거푸하며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새서방님에게 물프레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러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때릴 적에 새서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 옆연내를 건드려 하고 부시 쌈질을 빼앗아 갈갈이 찢어서 뒷간에 던졌다. 그리고 이놈아 인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친다. 이런 것을 죽여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복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라는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 아시를 배웁고 싶은 심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함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시를 배울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넋은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틀한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의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 아시를 배웁고 싶은 것을 꼭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를 돌아다녔다. 하루는 주인 세서방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수선하여 지며 계집 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계집 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 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 대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둘째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 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오 둘째 손가락은 세서방이라는 뜻이오 주먹을 뒤통수에 대는 것은 옆엔네라는 뜻이오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 쓰는 암호다. 그런 뒤에 다시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 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아를 쩍게 하는 말 대신에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하인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서며 놀라는 듯이 멀거니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주인하씨가 죽었다는 말이나 아닌가 그는 두 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이나 두 눈만 껌뻑 껌뻑 하고 앉았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더니 도시나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너방 뒤 미다지 앞 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 뒤에 서있는 감나무 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하 씨가 한 손에는 기이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디 뛰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동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다. 집안이 야단났다. 집안이 망했군 망했어.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금댄다. 그 이뜻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진익인 것이 되어 마당에 거꾸로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 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너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져을 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졌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로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어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서방은 채찍 끝에 남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훔쳐 갈겼다가 힘껏 잡아 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로지며 말이 없었다. 새서방은 그래도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어제 벙어리가 새로 그는 그 시퍼렇게 날선 낫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려 할 때 벙어리는 한팔로 그것을 받았고 집안 사람들은 달려들었다. 벙어리는 낫을 뿌리쳐 저어리로 내던졌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채 만 채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에 벙어리는 다시 끌려 나왔다. 그때는 주인 세서방이 그의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인자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듣는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밖에 몰랐다. 그는 세서방님의 다리를 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강곡한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세서방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좀 내쫓아라! 벙어리가 죽은 개 모양으로 끌려 나갔다. 그리고 대갈배기를 개천 구석에 들어박히면서 나가 곤드라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에는 벌써 문이 닫혀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 영감을 찾았으나 부를 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하나 자기를 내어 쫓고 열리지를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이 오늘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오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원 집을 애웠었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집 가장자리 쭉 돌아가며 흩어놓은 불에 모조리 둘러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 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의 혓바닥처럼 날름 날름 집 한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밭 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지에 그의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대어 쭈그러져 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건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신은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세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가래에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락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니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 렌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열 개 나타났을 뿐이다. 1925년 7월 출전 여명 김동 인 뱃따라기 좋은 일기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한 점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험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나추 뭉굴뭉굴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못지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도단하는 풀이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3월 3질 대동강 첫 배놀이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노리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애처롭게 모든 봄의 정다함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청유벽에 도단하는 푸르른 풀어름 심지어 사람의 가슴 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피출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커먼 조선소를 꿰매 또는 도단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 사랑을 축해하는 푸르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열다섯 살부터의 동경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도단하는 나무색이와 도단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 지랄 뿐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무란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고이는 가나한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님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꽤 자란 밀보리들도 새파랗게 장식한 장님의 그 푸른빛 만족한 웃음을 띄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작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빛이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새로운 눈빛이 퍼져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 잘잘한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난다. 일록 일청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봄에 향기로운 정치를 더한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나는 두어 번 소리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배대는 우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 봄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담은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삼백을 배회 태워 볼사약을 구하러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며 천명과 잔치로서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왕은 몇 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이며 역사 이후의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구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웃은 슬픈 음률이 봄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영유 뱃다락이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귀생은 발꿈치에도 믿지 못하리만큼 그만큼 그 뱃다락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호토 일월성신 하나님 전 비나이다. 신랄같은 우리 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에이 야 어그 요지야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저편 아래 묻혀서 장고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울려오며 뱃다락이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나는 2년 전 한 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뱃다락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 본 사람은 그 뱃다락이에 대하여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럼을 깨달을 것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때의 경치는 한 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똥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애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뱃다락이만 슬프게 날아오르는 것을 들을 때엔 눈물 많이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던지고 뱃사람과 정처없는 물길을 떠났다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서 돌아온 뒤에도 그 배탈하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 번 다시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 장구 소리와 기생의 노래는 먹고 배탈하기만 구슬프게 날아온다. 결결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대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종합하여 들은 배탈하기는 이 대목이다.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와르륵 달려들어 섬섬 옥수로 붙여잡고 호천망극하는 말이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서 솟아났나 바람결에 묻어오고 구름길에 쐬어왔나 이리 서로 붙들고 울음을 째 인니 재인이며 일가친 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곳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 더 노래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배탈하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밥을 빌어서 죽을 술지라도 제발 덕분에 벤놈 노릇은 하지 마라. 에이야 어그 여지야 그의 소리로서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울밀대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문문으로 가서 문 밖에 썩 나섰다. 기자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보았다. 이때 그는 또다시 배탈하기를 시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 치고는 그 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그의 이마에 굵은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가 앉았다. 뭐? 할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고향이 영이요? 예, 뭐. 영이서 나기는 했지만 한 이십 년 영은 가보지도 않았으요. 왜 이십 년씩 고향이란가요? 사람의 일이라니 마음대로 됩디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거저 운명이 대일 힘셉디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의 소리는 사기지 못할 원함과 미우침이 섞여 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건너다 볼 뿐이다.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하였다. 아, 노영이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 보소. 뭐,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오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내치지도 않고 19년 전 8월 열하룻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의 살던 마을은 영유고을서 한 20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어촌이다. 그의 살던 조그만 마을에서는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열 대세났을 때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곁집에 딴집 살림하는 그의 아우부처와 그 자기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고 그 중 글이 있었고 배다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나게 그 형제가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8월 보름은 추석 명절이다. 8월 열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당손 내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이요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이뎌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는 아내를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고아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도록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 갈보촌을 가두 그만한 거 쉽디 앙카시오.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내외의 새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공고하였다. 부처의 새는 좋았지만 아니 오히려 좋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샘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기를 받을 일을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 동네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정결함을 핑계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주만이라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며 그들과 직거리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흘끈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작하고 아내에게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주었던 것을 모두 걷어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든 곁집에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주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는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험이 있었고 맨날 바닷바람을 쏘였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이 끓어 못 견디었다. 그가 영여를 떠나기 반년 전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으니 맛있는 음식은 남겨뒀다가 좀 있다 먹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의 아내도 이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뒀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줄이라고 암호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워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트진만 있으면 인연을 그는 마음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에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인연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냅다 찾다. 그의 아내는 상 위에 꼬꾸러졌다가 일어난다. 인연 사나이 발을 짓밟는 년이 어딨어? 아우 거 좀 밟아서 발이 부러졌을까? 아내는 낮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인연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거라 이놈의 자식은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되는대로 내리찌었다. 죽이려니 인연 나가거라. 죽여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서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지 않고 네 집이게. 이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푹 들이박혔다. 그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끼고 있다가 그는 이 망하니 그럼 내가 나갈라. 하고 그만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형님 어디갑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곁동네 탁주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거기 있는 술 파는 개집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날 저녁 얼그은이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하여 떡을 한 도넛이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또 서너 달은 평화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든 계속될 수가 없었다. 그의 아우로 말미암아 또 평화는 쪼개져 나갔다. 5월 초송부터 영유 고울 출입이 잤던 그의 아우는 5월 금음깨부터는 고울서 며칠씩 무거우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울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은 뒤는 아내는 그의 아우가 고울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더 싫어하고 며칠 묵어 나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 단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대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7월 초순께 그의 아우는 고울에 들어가서 열흘쯤 무거운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과 같이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며 제수와 싸우다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 마디로 고함을 쳤다. 네게 상관이 왜 가 듣기 싫다. 못난 둥이 아우가 그런 데를 당기는 걸 말리지도 못 하고 본 김에 이렇게 그의 아내는 고함 쳤다. 인연이 뭐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 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거꾸러 졌다. 인연이 이 사나이에게 그따위 말뻘을 소배완 해미네 때리는 건 어디 소배완누 못난 둥이 그의 아내는 울음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샹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잇디 말고 나갈 그는 내리찌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아내를 문을 열고 밀쳤다. 나가디 아내리 하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뛰어나갔다. 이 방을 연 토하는 듯이 중얼거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내어 쫓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워져서도 그는 불도 안 켜고 성이 성이 나서 우두르들 떨면서 아내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참 기쁜듯이 웃는 소리와 그의 아우의 집에서 밤새도록 울렸다. 그는 움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세운 뒤에 새벽 동토올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가서 시카를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펄컥 열었다. 그의 아내로서 만약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와 아우를 죽이고야 말았으리라. 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연하면서 들어와서 뺨을 물어 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으되 다만 그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대략 이와 같았다. 각설 거울은 마침 장에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다. 지금 것과 대보면 어떤 때는 코도 크게 보이고 입이 작게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촌에서는 둘도 없는 기물이었다. 거울을 사가지고 장을 본 뒤에 그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주면 그 기뻐할 모양을 생각하며 새빨간 저녁 햇볕을 받는 넘치는 듯한 바다를 안고 자기 집으로 늘 들러오던 탁주집에도 안 들러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 방 안에 들어설 때에는 뜻도 안하였던 광경이 그의 눈에 버려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적도 안하고 서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서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흥 쥐 훌륭한 쥐 잡됐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짐을 벗어던지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그려잡았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이 어디 있니? 그는 아우를 따귀를 몇 대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밖에 내어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우들우들 떨면서 아랫목에 서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희년 시아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딨어? 그는 아내를 거꾸로 때리고 함부로 내리찌었다. 정말 쥐가 아휴 죽겠다. 이년 너도 쥐 죽어라. 그의 팔다리는 함부로 아내의 몸 위에 오르내렸다. 아이고 죽겠다. 정말 아까 시아우가 왔기에 떡 먹으라고 내어놨더니 듣기 싫다. 시아우 붙은 년이 무슨 잔소리. 아휴 정말이야 요. 쥐 한 마리가 그냥 쥐 쥐 잡을래 다가 에이 샹녀 죽어라 물에라도 빠져 죽어 그는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 내어 쫓았다. 그 뒤에 그의 등으로 고기 배떼기에 장사해라 하고 토하 토하 하였다. 붐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 하였다. 그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람벽을 의지하고 실신한 사람같이 우드커니 서서 떡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서편으로 바다를 향한 마을이라 다른 것보다는 늦게 어둡지만 그래도 술시쯤 되어서니 깜깜하니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고 바람벽에서 떠나서 성냥을 찾으러 돌아갔다.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저기 놀아니까 어떤 낡은 온뭉치를 틀칠 때에 문득 쥐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후더덕 뛰어나온다. 그리하여 좌편으로 기어서 도망한다. 아 역시 쥐됐구나.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불을 지졌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아까 그가 보지 못한 때의 광경이 활동 사진과 같이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아우가 지배를 온다. 아우에게 친절한 아내는 떡을 먹으라고 아우에게 떡상을 내놓는다. 그때 어디선가 쥐가 한 마리 뛰어나온다. 둘이서는 쥐를 잡노라고 돌아간다. 한참 성화시키던 쥐는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쥐를 찾느라고 뒤룩거린다. 그럴 때 그가 집에 들어선 것이다. 형년 좀 있으면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들어누었다. 그러나 아내는 밤이 가고 날이 밝기는 커녕 해가 중천에 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나서 찾아보러 나섰다. 아우의 집에도 없었다. 동네를 모두 찾아보아도 본 사람도 없다 한다. 그리하여 낮쯤 한 삼살이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산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문 죽은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간단하게 장사를 하였다. 뒤에 따라오는 아우의 얼굴에는 형님 이게 웬일이 오니까 하는 듯한 원망이 있었다. 장사를 지낸 이튿날부터 아우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졌다. 하루 이틀은 심상이 지냈지만 닷새 엿새 가 지나도 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의 아우같이 생긴 사람이 오륙일 전에 메산자 보따리를 하여진 뒤에 시뻘건 저녁해를 등으로 받고 더벅더벅 동쪽으로 가더라 한다. 그리하여 열흘이 지나고 스무 날이 지났지만 한 번 떠난 그의 아우는 돌아올 길이었고 혼자 남은 아우의 아내는 매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도 이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 그에게 있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은 아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며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타고 물길을 나섰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우의 이름과 모습을 말하여 물었으나 아우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이래하여 꿈결같이 십년을 지내서 구 년 전 가을 탁탁히 낀 안개를 깨며 연한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는 몹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선을 하여 몇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린 때는 밤이었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물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를 말리느라고 새빨갛게 피워놓은 불빛으로 자기를 간호하는 아우를 보았다. 그는 이상히도 놀라지도 않고 천연하게 물었다. 너 어떻게 여기완? 아우는 잠잣고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거저다 운명위에다. 따뜻한 불기운에 깜빡 잠이 들려다가 그는 화다닥 깨면서 또 말했다. 십 년 동안에 되게 바랬구나. 형님 나도 변했거니와 형님도 몹시 늙으셨세다.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혼이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두어 시간 꿀보다도 단잠을 잔 뒤에 깨어보니 아까같이 새빨간 불은 피어있지만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곁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우는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터벅터벅 아무 말없이 어둠 가운데로 쓰러졌다 한다. 이튿날 아무리 알아보아야 그의 아우는 종족이 없어지고 알 수 없으므로 그는 할일 없이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또 물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의 배가 해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주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다가 저편 맞은편 가게에 얼핏 그의 아우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뛰어가서 보니 그는 벌써 없어졌다. 배가 해주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해주에 남겨두고 또다시 바닷길을 떠났다. 그 뒤 3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도 아우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3년을 지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그의 탄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에 바다를 향한 가파로운 외켠에서 바다를 향하여 날아오는 배따라기를 들었다.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전은 그의 아우 특식으로 변경된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배따라기 이다. 배가 강화도에는 머무르지 않아서 그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그는 곧 내려서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 거기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요 생긴 모습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있기는 하였으나 사나울 전에 도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는 도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와서 찾아보았지만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를 찾을 바가 없었다. 그 뒤에 노노고 비오며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도 알 수가 없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뜩인다. 나는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다. 노형 개수는 모르디요 이십 년을 이십 년을 영유는 안 가봤으니깐요. 노형은 이제 어디로 갈테요. 겉도 모르디요. 텅터가 있나요. 바람 부으는 대로 몰려댕기디요.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배달아기를 불렀다. 아 그 속에 잠겨있는 사귀지 못할 니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시뻘건 저녁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을밀대로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간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배달아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정이 울려서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주반도 안 먹고 기자며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 배달아기는 어디선가 쟁쟁이 울려서 모든 소나무들을 떨리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날아온다. 모란봉이다. 모란봉에 있다. 하고 나는 한숨에 모란봉으로 뛰어갔다. 모란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부병루에도 없다. 을밀대다. 하고 나는 다시 을밀대로 갔다. 을밀대에서 부병루를 연한 지옥까지 연한 듯한 골짜기에 물 한 방울을 안세일이라고 빽빽히 난 소나무에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배따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기도 있지 않다. 기자 묘에 하늘을 향하여 퍼져나간 그 모든 소나무에 천만의 잎잎도 그 아래쪽 퍼진 천만의 풀들도 모두 그 배따라기를 슬프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 일대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 한다. 그 뒤에 여름과 가을이 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이르렀수되 잠깐 평양을 다녀간 그는 그 숙명적 경험당과 슬픈 배따라기를 남겨뒀을 뿐 다시 조그만 모란봉에 나타나지 않는다. 모란봉과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러서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아서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곱게 대가 나서 자주빛 꽃이 필요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다만 한낱 배따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과 기자묘에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기고 간 배따라기만 추억하는 듯이 기념하는 듯이 모든 잎이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 1921년 1921년 6월 창조 구월호 가신 어머님 나의 집안이 서울로 이사를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이다. 그 전에 가을부터 심한 신경세약에 불면증을 겸하여 고생하던 나는 가족을 평양에 남겨두고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아내와 아들 하나와 딸 둘 아들과 큰딸은 전처 소생이다. 그 가족들을 평양에 남겨두었는데 그들 위에는 늙은 어머님이 계셨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다. 지금껏 평양 있을 동안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어머님의 약간의 토지에서 수입되는 나락과 미약한 나의 원고료 수입에 의지하여 지탱해왔다. 그러던 것이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병치료를 하게 되고 나의 원고료 수입이 치료비에도 도리어 부족이 될 형편이라 일이 딱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맏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맏형께 내가 서울에서 치료를 하는 동안 어머님을 비롯하여 내 가족들의 생활을 돌봐주기를 부탁하였다. 그해 진실로 적적한 과세를 하였다. 잠 못드는 긴 밤을 외로운 여사에서 세우고 흥분되는 일과 음식 등을 의사에게 금지당하였는지라 이웃집 겹방 등에서 술 먹고 윷놀고 화투하고 좋아하고 야단들 하는 신고새 교환절기를 나는 자리에 누워서 눈이 꺼벅꺼벅 밤을 세우고 하였다. 길고 지리한 밤을 세운 뒤에 들창에 훤히 새벽동이 틀면 그렇게 기쁜 일이 다시 없었다. 인젠 낮이로구나. 나다닐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낮이로다. 길고 지루하던 밤도 이제는 갔구나. 낮이 차차 기울어오면 인제 장차 이를 밤이 진실로 무서웠다. 이 길고 지리한 밤을 또한 천장을 바라보며 세울 생각을 하면 괴롭기 짝이 없었다. 의사는 늘 잠 못 자는 것을 걱정 말라고 권고를 한다. 에리스는 하루에 네 시간밖에 안 잤다. 누구는 몇 시간밖에 안 잤다. 고금의 온갖 예를 들어가면서 잠이라는 것은 한낱 습관에 지나지 못하지 자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는 설명을 가하여 안심을 주려 한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까다로운 인생은 의사의 그런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 불면증이란 것은 괴상한 것으로써 밤에는 정신이 똑똑한 대신 낮에는 늘 머리가 몽롱하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일은 낮에 하고 밤에는 잠을 잘 것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는 머리가 몽롱한 낮에 원고를 쓰고 머리가 똑똑해진 밤에는 오지 않는 졸음을 오라고 청을 하고 있다. 불면증은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고통의 백분의 일도 상상을 못한다. K 박사의 지도하에 불면증 치료 3개월 불면증은 이제는 웬만치 완화가 되었다. 자며 깨며 숙수는 못하나마 과한 고통은 면허리만치 되었다. 이렇게 됨에 나는 나의 가족을 서울로 불러올려서 서울에서 살기로 계획을 정하였다. 원교류 생활을 하려면 서울에서 살림하는 것이 편리하다. 표면으로는 일화였다. 그러나 이면으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의 가슴 깊이 있는 것이었다. 본시 우리는 삼형제로서 내가 가운데여 삼형제의 아래로 막내로 누이가 하나 있었다. 내가 열일곱 살 적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삼형제에게는 각각 적당히 분재해 주셨다. 그러나 누이의 몫은 없었다. 맏형은 장발하였는지라 따로이 살고 나와 나의 동생과 누이를 어머님이 거느리고 사셨다. 그러는 동안 어머님이 재산을 관할하시며 재산 수입에서 생활비에 충당하고 남는 것으로 약간의 토지를 마련하였다. 물론 그것을 마련한 당시에 어머님의 심산으로서는 그것을 딸에게 주려 하였음일 것이다. 그 뒤에 우리 형제는 방탕을 하였다. 홀짝 다 없이 하였다. 이렇게 됨에 어머님의 마음은 다시 변하셨다. 어머님은 몇 자료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내가 한 푼 없이 파산을 하며 어머님은 그 약간의 토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본시의 예정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 토지에 걸리는 입비 세비 수리 조합비 기타 관할비 등등을 내게 부담을 시키시고 감독 등등도 내게 늘 명하셨다. 본시 입이 무거우시니라 그 땅을 장차 네게 주신다는 말씀은 입밖에 낸 일이 없으나 암시는 충분히 하시고 하였다. 언젠가 변변찮은 일로 딸과 다투신 때 같은 때에는 등기와 도장을 내게 맡기시고 집을 나가신다고 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땅을 원하지 않았다. 아버님께 풍부히 물려받았던 재산을 탕진한 몸으로서 무슨 염치에 그것을 견눈질이라도 하랴. 그것이 거대한 재산으로서 욕심날만한 거액이면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을 위한 원고를 쓰지 않고는 먹지 못할 이상에는 그만 것을 가져 무엇하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노이도 그때 스물을 지난 처녀로서 재산이란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눈치를 알 처지었다. 노이의 심경도 내게는 뻔히 들여다보였다. 그 땅이란 본시 자기에게 올 것이었는데 오빠가 방탕을 하여 재산을 탕진한 탓에 빼앗기는구나. 이러한 눈치가 늘 여견이 보였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매우 사랑해왔고 자기도 나를 퍽 따라서 어떠한 고집을 부리다가도 내 말이 떨어지면 즉시로 승복하리만치 나를 따르던 누이인데 이 눈치를 알자부터 차차 내게 반항을 하며 공연이 앙심을 뽑는 것이 분명하였다. 집안은 늘 암운이 떠돌고 있었다.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그 땅은 장차 너 가져라 하시면 나는 단박에 거절하여 이 암운도 흩어지겠지만 말씀 안 내는 일을 먼저 내가 거절한다면 도리어 그 반대편으로 보이기가 쉬운 일이라 먼저 거절할 수도 없고 하여 단지 이 집안에 떠도는 암운에 홀로 혀를 차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내 처자만 서울로 이사를 하게 하여 자연 간단히 내 뜻을 나타내기로 한 것이었다. 과연 아내가 서울로 이사오라는 내 편지를 받고 그 뜻을 어머님께 여쭈해 곁에 있던 누이가 옳다. 그 땅도 이젠 내 것이로다. 고 농담쪼로 말하더라고. 대체 그 땅이란 어찌 된 땅이냐고 아내는 서울 이사온 뒤에 내게 물은 일이 있었다. 내 가족이 서울로 이사오면 평양의 어머님과 누이는 어머님의 땅의 수입과 누이의 모 유치원 보모로서의 월급으로 여유있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내 이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보신 모양이었다. 첫째로는 가장 사랑하시던 아들을 슬아에 그냥 두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처자만 서울로 끌고 갔다는 점이 매우 불쾌하셨다. 둘째로는 제 아무리 서울로 이사를 간댔자 벌어먹지 못할 것으로 보셨다. 몇 달간 공연이 고생들만 하다가 도로 모두 올레줄레 평양으로 내려올 것으로 믿으셨다. 그런 위에 어머님 소위의 땅 가운데 하나는 평양부 발전에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적지 않은 금액의 것이 다시 회복하시리란 마음이 있었더니 만지 내가 내 처자만 데리고 서울로 간다는 것을 싫어하셨다. 어차피 서울 가서 자리를 못 잡고 도로 내려오리라고 굳게 믿으셨더니 만지 이삿짐이 진실로 박하였다. 아내가 자기의 친정에서 해가지고 온 물건밖에 낡은 것이라고는 내 전실 안에 것조차 안 주시고 단지 빅터 유성기와 레코드와 싱거 재봉틀 하나뿐으로서 좌우간 이사 온 날 밤 담아먹을 그릇조차 없어 사다가 담아먹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내 계획이란 어머님의 예상하신 바와 딴판이었다. 좌우간 무턱하고 집을 한 채 월부로 사기로 하였다. 집도 그만하면 정 부끄러운 집도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차차 내 생활이 자리가 잡히는 동안 누이 동생도 출가를 하게 되겠고 출가를 하게 되면 어머님의 땅도 누이에게 완전히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내 생활도 자리가 잡혀서 어머님을 모셔다가 안온한 여생을 보내시게 하겠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이러하였다. 사실 나는 어머님과 마주 앉을 적마다 죄송하였다. 부기를 겸전한 가운데서 나셔서 청년 중년 다 부기 중에 지내신 어머님을 나의 과도한 방탕 때문에 능마에 고생하시게 하는 것이 늘 죄송하였다. 언제 어서 생활의 안정을 얻어서 어머님을 다시 평안히 지내시게 할까. 얼마 남은 수도 그리 많지 못하실 어머님 어머님 생전에 다시 근심 없는 살림을 회복 하여야 겠다. 이것이 나의 제일 초조되는 바요 근심되는 바였다. 그런데 어머님의 생각은 또한 그와 반대였다. 저것이 넉넉한 데서 나서 자라서 지금 재정에 몰려 쩔쩔 매며 돌아가는 것이 도리어 민망하신 모양이었다. 이 중년의 아들을 강간 어린애들 몰래 즐겨하는 과일 같은 것을 사다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마다 도리어 각 울고 싶었다. 십 년 미만의 십여만 원의 재산과 그 재산에서 나는 수입까지 탕진하였으며 상당히 질탕이 놀았다. 그런지라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자작지열로 원망할 곳이 없을 뿐더러 과거에 그만큼 놀았으면 하는 단념까지 생기는 아이련이와 어머님이야 무슨 탓으로 능마에 저렇듯 마음과 몸에 고생을 하실까 늘 이 죄 많은 아들을 민망히 보시고 만나는 음식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안잡숙고 반드시 아들에게 주시며 부족한 주머니를 털어서 아들의 입을 즐겁게 하시며 사람 사람 된 의무로서 가족의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당연한 노력을 애처롭게 보시는 그 어머님께 대하여 나는 황송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월부로 정갈한 집을 한 채 산 뒤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야말로 긴장 한마디로 끝이 날 종류의 것이었다 집을 한 채 사느라고 어머님께 편지를 하였더니 어머님에게서는 그러면 여름방학 때 딸과 함께 서울로 놀러오시마 하셨다 우리의 산집은 아주 새집이었다 이 새집을 사람 사는 집같이 꾸미려면 상당히 손이 걸린다 나는 시계와 같이 잠시도 쉼없이 원고를 쓰고 아내는 끊임없이 항아리 나부랭이며 찬장 그릇 등속을 사들이며 어머님이 서울 오시겠다는 여름방학이 불과 석달 그동안의 집을 사람 사는 집처럼 꾸미느라고 전력을 다하였다 그 여름 약속에 의지하여 상경하실 때 어머님은 몸소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짐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일것 가지고 와서 봄에 그런 것들은 벌써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왔구나 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였을까 어머님도 또한 헌 노력이 된 것을 도리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그 해 그 해 가을 어머님은 사위맞이를 하셨다 딸이 스물을 썩 넘도록 정당한 배우자를 맡지 못하여 근심하시던 그 근심도 인제는 없어졌다 아들들도 맏아들은 평양시렵게 거두로 뒤를 근심할 바 없고 둘째 아들도 서울로 올라가서 차차 산림이 펴는 모양이오 셋째 아들도 생활은 이렁저렁 해나가는 모양이오 단 한가지 남았던 딸의 처치도 되었음에 전혀 전전해 등에 비기면 노후도 펴나가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어서 이 집의 매수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셔오고자 잉크와 종이를 연하여 소비하고 있었다 서울 이사 온지 3년째 되는 봄이었다 그 봄 나는 조선 원고료 생활자에게는 좀 거액이라 할 만한 600원이라는 돈을 횡액으로 잃어버렸다 집값에 최후 잔액을 치르려던 돈이었다 그것을 잃었는지라 다시 반년간 더 지내지 않으면 집값을 완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전화하여 평양 누이가 마다들을 낳았다는 회보 또 그와 전화하여 놀라운 소식이 뛰어들었다 어머님이 중풍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보가 아니라 편지로 온 것을 보며 위급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때 마침 쓰던 원고가 있어서 양일간 더 써야 끝이 나겠으므로 그것을 빨리 마감하고 내려가보려 하였는데 뒤이어 염려없이 되었다는 기별과 의사의 말이 춘추 칠순에 가까운 분으로 그런 위험한 병에서 이렇듯 속히 회복되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하더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의 병원에는 푹 안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풍 재발이라는 통지가 역시 전보가 아니여 편지로 왔다 뒤에 상세한 전말을 알아보니 이러하였다 누이는 그때 해산 직후에 산모라 신경이 앵가하니 날카롭게 된 사람이었다 그런터라 어떤 날 식모가 좀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고 당장에 내쫓았다 내쫓았으면 즉시로 대신을 구하여 들였어야 할 것인데 경향을 물러나고 문제거리인 식모난 때문에 미리 식모를 구하지 못하였다 어머님이 부엌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40년 50년 전 며느리 시절에 부엌에 나서 보신 뿐 부엌에 서투르신 어머님이었다 게다가 중풍에 넘어지셨다니 겨우 지금은 지팡이 짓고 변소 출입이나 하게 된 병인이었다 그 위에 산모에게는 하루에 칠팔 회를 국을 끓여주어야 할 것이었다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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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불을 떼노라면 자꾸 아궁이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두나 이것이 뒷날 어머님의 회상담이었다 나무단을 부엌에 끌어들이고 수도에서 물을 길어들이고 하루에 칠팔 회를 부엌에 나서야 하니 칠순 노체에 병환이 없을지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병환 재발된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체력은 경탄을 지나쳐서 경악할 만하였다 중풍이란 대체 초발에도 남병이거니와 재발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전신불수 적어도 반신불수는 될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님의 경악할 만한 체력은 그 모든 과정을 모두 건너뛰어 일삭중 뒤에는 다시 약간의 부축만 있으면 변소 출임은 가능하도록 되었다 잘 요약만 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온전히 벗어나서 천수를 다할 수 있다고 의사도 드디어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나 언행이나 온갖 방면이 돌변하였다 어려나 여정 여장 부라 하여도 조월만치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시던 어머님이 심약한 분으로 변하셨다 식모에게 물 한 그릇 떠오라는 일이 있어도 명아질을 못하고 탄원하는 형식으로 하신다 그리고 온갖 일에 나무람이 많고 눈물을 자주 흘리시고 음식을 잡숫는 데에도 귀찮으면 수저 다 내버리고 그냥 손으로 집어 잡숫는 등 전혀 다른 분같이 되었다. 금년에는 서울을 못 오시겠구나. 금년 여름에 집에 오시기로 되어 있더니 만치 매우 섭섭하였다. 아이들이나 평양으로 보내서 병석의 할머님을 귀찮고 기쁘시게 하리라 하였다. 그 여름 이 신문 저 잡지 할 것 없이 모두 돌아가면서 원고료 전차를 하여 집값의 최후 잔액을 갚았다. 이제는 이 집은 완전히 내 것으로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 전차한 문체를 갚기까지는 생활을 극도로 절약을 하여야 하게 되었다.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생활을 극도 절약해서 통상시대로 옮기자면 2, 3개월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어머님의 건강도 썩 회복될 것이다. 그 사이 집값으로 뽑혀나가던 돈이 인제는 떠오르게 되었으며 어머님을 모셔다가 어머님 보양비로 그것을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2, 3개월만 더 참자 호강은 못하시나마 공궁이야 면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그 어떤 날 평양 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일 밤 경성 도착하는 차로 어머님을 모시고 상경합니다. 이런 뜻의 편지였다. 반갑기는 반가웠으나 너무도 의외의 일이라 깜짝 놀랐다. 변소 출입까지도 보축하는 사람이 없이는 못하신 어머님의 서울까지 어떻게 오시며 무엇하러 오시나 좀 더 안정하여야 할 것이거늘. 게다가 또한 당황하였다. 어머님께는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을 절대로 보이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최대 한도의 원고료 전차를 하였는지라 자그마한 잡지 몇 개에서 들어오는 약수한 금전으로 생활을 극도로 전략하여 지내려는 이 판에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큰 탈이다. 곤피불 안 보이자니 불가능한 일이오. 보이면 또한 더욱이나 병중이신 마음에 얼마나 걱정스러우시랴. 그 저녁 정거장에서 어머님을 뵈니 펑펑 눈물만 쏟아지려 하였다. 재작년 상경 때에는 그렇게 원기 좋게 기차에서 내리시던 어머님이 이번은 다른 사람 다 내리기를 기다려서 마지막이야 그것도 우리 부처와 노이의 부처 네 사람의 부축을 받으시고야 내리셨다. 택시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삼십여 번이 걸렸다. 상경하신 이유는 간단하고 평범하였다. 나의 매부되는 사람의 본집은 전라남도 완도였다. 취초일에 아들까지 낳은 아직껏 본집에 가본 일이 없었다. 유치원 방학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님을 빈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서울까지 모시고 온 것이었다. 내외는 이튿날 저녁 완도로 향하여 떠났다. 딸과 사이가 완도를 다녀올 동안에 약 일주일간 어머님은 장 눈물이었다. 그의 어린 손주들이 무슨 심부름으로 밖에 나갈지라도 애처로워 눈물이었다.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종로 방면으로 가서 서너 시간만 걸려도 눈물이었다. 또한 성격이 놀랍게도 변하였다.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사다드리면 당신이 값을 내시겠다 한다. 경제에 좀 몰리는 관계상 진지상 같은데 반찬이 어머니께서는 좀 후하고 애들에게는 좀 박하면 또한 눈물이었다. 뜰 아랫방은 쓰지 않던 방이고 건넌방에는 빈대가 많고 하여 큰 방을 비워드리고 우리는 대청해서 잤더니 밤새도록 당신이 대청으로 나갈 터이니 우리들을 들어오라고 하시다 못하여 이튿날은 저녁이 끝나자마자 그 부자유한 몸으로 당신 이부자리를 어느 틈에 내다가 대청해 펴놓으신다. 변소에라도 가실 적에 부축해 드리려면 미안해하는 기색이 분명하였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주머니에서 돈 5원을 꺼내주시며 한약으로 지금 당신 병원에 맞는 약을 지어다 달라신다. 이것은 과연 나의 실책이었다. 평양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아무 약도 없기에 이 병원은 그저 안정일로밖에는 없나보다쯤으로 여겨두었던 것이었다. 병원 중에 계신 어머님께 약체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희한한 일일 것이다. 나는 어머님이 내신 5원을 도로 드리고 한방의사를 알만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하여 박모씨를 알아내어 톡톡히 비싼 약을 지어왔다. 그 약을 잡수어보았지만 어지럼증만 더하지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다려드리는 것이라 잡수기는 잡수었으나 평양 내려가서는 다시 안잡수신 모양이었다. 이 병 저병 겹치는 중에 또 조그마한 부스럼 하나가 목 뒤에 생겼다. 가렵다고 긁으시더니 그것이 저녁에는 뻘겋게 되었다. 그래서 고약을 붙여드렸으나 가렵다고 연방 떼버리고 그냥 긁으시는 바람에 이튿날은 더 범위가 넓어지며 뜬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약만 잘 붙이면 도로 삭을 종류의 것이라 이튿날은 나의 아들을 할머니 뒤에 지키게 하여 떼버리면 다시 붙여드리고 떼버리면 또다시 붙여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부스럼이 난 지 사흘 만에 완도 같던 내외가 왔다. 와서 그 밤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이튿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내려갔다. 일행이 평양으로 내려간 뒤에 나도 무슨 볼일이 있어서 삼사일간 어디 갔었다. 돌아와 봄에 아직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열려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이 있고 아내는 나를 찾으러 어젯밤 나갔다가 밤 깊어 돌아오고 방금 또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 없는 동안에 평양에서 편지 한 장과 전보 두 장이 와있었다. 먼저 전보부터 보았다. 첫 전보는 그저께 친 것으로 어머님을 대수술을 하니 즉시 오라는 것이오. 둘째 전보는 어제 친 것으로 왜 안 오느냐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편지는 평양 내려와서 목 뒤에 종초를 수술하셨다는데 수술한 자리가 성가시고 풍대를 풀고 심지를 뽑고하여 잘못하다가는 큰 탈이 생길 듯 싶다는 뜻이었다. 정신이 아득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순서를 따질 수가 없었다. 기차 시간표를 보니 일곱시 반에 떠나는 북행이 있었다. 기차는 있기는 하고 아직 다섯시 반에 지나지 못하니 시간은 넉넉하다. 주머니에는 꼭 기차 싹뿐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었다. 좌우간 정거장으로 나간다고 아이들한테 말해두고 포스클로랄이라는 강렬한 최면제 한 병을 갖고 그 다름으로 정거장으로 나갔다. 먼저 정거장에 나간다 한들 기차가 먼저 가줄려 없건만. 마치 우리 안에 사자와 같이 정거장에서도 잠시를 앉지를 못하였다. 다른 때 기차를 탈 때에는 생각해보지도 않던 일. 지금 이 정거장 안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무리 중에 친척의 위독 혹은 사망 전보를 받고 황황히 달려가려니 태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기차 안에서는 강렬한 최면제 를 먹고 차장에게 평양에서 깨워주기를 부탁하고 내내 자면서 갔다. 깨면 마음이 지향할 바를 몰라서. 평양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달려가 보며 아직 떠나지 않았다. 후두부의 가죽을 죄 뜯어내고 지금 저 붕대 아래는 두개골이 노출되어 있다 한다. 머리와 목 전체를 붕대로 싼 거대한 육체가 답답한 듯이 한 초도 쉬지 않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몸을 뒤채는 것이었다. 저렇듯 뒤채는 것이 되려 피곤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피곤을 모르시는 모양이었다. 잠든 때 이외에는 저렇듯 몸을 한 초도 쉬지 않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채신다 한다. 침대에서 떨어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대의 한쪽은 담벽에 붙여놓고 이쪽으로는 침대 하나를 더 놓았다. 나는 내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머님의 눈이 향하기 가장 편한 쪽에 가 서서 어머님을 찾았다. 어머님은 나를 보셨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맞은편에 무엇이 보이니 그냥 눈을 그리로 붓고 있는 따름이었다. 표정에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로부터 십여일 나는 죽음과 고투하시는 어머님을 지켰다. 불면증이라는 특수한 신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병인을 지키기에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며칠째 되는 날인지 하도 보기에 민망하였던지 누이가 자기 남편과 한밤을 지킬 터이니 집에 가서 하루 편히 자라고 한다. 그래서 밤들어 누이의 집에 가서 한밤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병원으로 가서 누이 내의를 돌려보냈더니 내가 평양으로 내려온 지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듣는 어머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즉, 나더러 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해도 모르고 자고 서늘에 무엇을 쓰고 싶으나 아무리 불러도 깨지를 않아 하룻밤을 매우 곤란이 지내셨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부터 밤을 남에게 맡겨보지를 않았다. 밤에는 자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정성이 있단들 생리적으로 오는 졸음을 어이하랴. 나 같은 불구자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실 어머님을 지키면서 여기서 때때로 인생이라는 것에 전면을 보고 나였다. 일찍이 효도를 해보지 못한 나는 여기서 이 침대에서 다시 생명 있는 신체로는 내리실 길이 없는 어머님께 나의 최초여 최후의 효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아, 이것을 어머님이 알아주실까 이런 쓸데없는 기대를 해보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직후로 몰려나오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신다 하면 무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아시면 무얼 하느냐 아시면 도리어 이전 평상시와 같이 민망히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기쁘다 생각하시면 무얼 하느냐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여도 최후에 남는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다. 어머님이 최후의 봉양을 기꺼이 생각하셔서 지부에 가셔서 나를 포기하게 해 주시리라고 이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아무 통향도 없는 바였다. 하루 저녁에 얼마씩이라도 돈만 주면 나보다 손 있고 나보다 더 충실히 간병할 전문 간병자가 얼마든 있지 않은가. 이 나의 간병이란 것을 정확히 숫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첫째로는 전문 간병인보다 서투른지라 손이 도리어 어머님을 불편하게 하였을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오. 둘째로는 일껏 회복되어 가던 나의 건강을 다시 꺾어놓은 데 지나지 못하고 셋째로는 형으로 하여금 전문 간병인을 두었더라면 지불했어야 할 수당금을 경제하게 하였으며 넷째로는 전문 간병인의 돈벌이 방해를 한 것 이런 것 등등에 지나지 못한다. 다만 내 마음이 행하고 싶은 일을 행한 따름으로써 어머님이 청한 바도 아니오 희망한 바도 아니었다. 이 개통 병원의 불친절하고 무지한 것은 조선에서 다 아는 바다. 당시에 어머님의 몸에는 여러 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밀려 있었다. 제일 급한 것이 이번 수술한 후두부 봉창이오.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이 중풍이오. 그 다음으로 중한 것이 당뇨병이었다.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이라는 주사약은 보통 건강체의 사람에게도 주사를 놓고는 즉시 포도당으로 중화를 시키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일기 쉽다. 다른 중한병을 겸한 환자에게는 좀 채 녹기 힘든 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는 어머님의 몸에 당뇨병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러나 어머님의 놀라운 체력은 이 제1회의 인슐린까지 이겨서 일단 사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소생하셨다. 그러나 이튿날 또 인슐린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입에 따라 넣어드리는 포도당에게 마지막 숟갈을 채 못 삼키시고 마지막 숨을 쉬셨다. 한때는 이 무지한 치료 방식에 대하여 친척들 사이의 말썽도 많았으나 그건 역시 지나고 보면 우스운 일이었다. 혹은 그 때문에 2, 3일간 더 생명이 단축이 되셨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만약 어머님이 2, 3일간 더 살아계셨다면 무엇할까? 2, 3일간 더 사셨다면 2, 3일간 더 고통을 겪으실 뿐이었다. 양 미간을 늘 커다랗게 찌푸리고 계시던 어머님에게 최후의 호흡과 함께 그 주름살이 없어졌다. 어머님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나는 당직 의사를 불러서 모르핀 주사를 놓게 하였다. 모르핀 주사가 혹은 몸에 해로울지는 모르나 어차피 이 침상에서 다시 산 사람으로 내리시지 못할 이상에는 단 몇 시간이라도 고통을 모르고 지내시면 그 이상 더한 일이 어디 있으랴. 어머님 떠나신지 만 3년 반 지금은 아마 뼈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겠지 그때 수일간 더 살아계셨거나 말았거나 오늘에는 그것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단지 내 마음에 그냥 죄송이 남아있는 생각은 보기 중에서 생장하시고 늙으신 어머님을 늑마의 내 탓으로 수년간 빈곤을 맛보시게 하였고 그러고도 이 못난 아들을 도리어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던 어머님께 푹 안심을 드리기 전에 어머님을 잃은 점이다. 효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바도 아니오 효성이 없으면 미물과 같다는 위협 때문에 생긴 마음도 아니다. 안심을 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요. 더욱 불안을 느끼시면서 떠나셨다 하여도 또한 마찬가지로서 일단 떠난 뒤에는 그저 다 허물어 끝마금할 것이니 나의 생각은 어머님이 살아계신 때거나 떠나신 뒤거나 단지 내 욕심 채우기를 위함이지 어머님을 위함이 아니다. 어머님을 땅에 묻은 뒤에 나는 다시 무덤을 찾아본 일이 없었다. 살아계신 어머니이니 내가 범한 죄를 씻고자 성심성의 안심을 드리고자 한 것이지 떠나신 뒤에 빈 무덤을 찾아 무엇하랴. 불효한 자식이라고 세상이 욕을 할지라도 그 칭호를 잠잠히 받을 밖에는 도리가 없다. 얼어 죽은 모나리자입니다. 농투성이에 딸 자식이 별수가 있나? 얼굴이 반반한 게 불행이지. 올해는 윤달이 들어 철이 이르다면서 동지가 내일 모레인데 대설주의를 하느라고 며칠 득 춥더니 나른 도로 풀려 푸근한 게 해동안은 봄 3월 같다. 일기가 맑지가 못하고 연일 끄물에 하니 흐린 채 이따금 비를 뿌리곤 하는 것까지 봄나라 듯한다. 오늘은 해는 떴는지 말았는지 어설프게 찌푸렸던 날이 낮 때가 겨운 등 많은 등 하더니 그대로 더럭 저물어버린다. 언덕배기 밭 가운데 외따로 토담집을 반길만 되게 해집으로 울타리한 마당에서는 오목이네가 떡방아를 빻기에 정신이 없이 바쁘다. 콩콩콩콩 단조롭기는 하되 졸리지 아니하고 같이서 마음이 급해지게 야무진 절구소리가 또 어떻게 들으면 훨씬 한가롭기도 하다. 오목이네 이마에서는 빚어진 땀방울이 벼택은 주근깨 새까만 얼굴로 흘러내리다가 구정물이 되어 그대로 절구 속 떡가루로 떨어진다. 떡이 소금을 두지 아니해도 찝찝할 것 같다. 시시타면서 찢느라고 침도 튀어 들어간다. 시시타고 콩하니 내려찍고는 이어 허리를 펴면서 절구 때를 들어 올리느라면 때의 전 당목저고리 앞선 밑으로 시들어 빠진 왼편 젖퉁이 델룩 내다보인다. 젖도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코가 펑퍼지 많이 공상스러운 데다가 겉늙은 얼굴까지 시들어 빠졌다. 기름이 한창 오를 여인네 사십에 그러나 농구네 아내는 중성이 되어버린다. 여보게 머리 얹지 아니했으면 누가 여자라고 볼 사람은 없다. 콩콩콩콩 오르내리는 절구 때는 바쁘다. 그래도 아직도 두 번은 더 쳐야지 무거리가 아깝다. 절구통 옆으로는 그새 찌어서 쳐넣은 떡가루가 하얗게 큰 함지밭 가득 담겨 있다. 떡가루를 뒤집어쓴 채가 절구에 울려 함지전에서 위태하게 달랑거린다. 절구통 가루 땅바닥에는 잔놈 굵은 놈 떡가루가 아끼듯 살살 뿌려져 있다. 쌀 한 알갱이 떡가루 한 낫도 새로워하는 규모지만 절구 때 끝에서 튀기도 하고 채로 칠 때 날리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만큼씩은 번번이 허실을 하게 된다. 해는 더럭더럭 저물어만 간다. 들판 건너 앞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하나씩 둘씩 가느다랗게 솟아오르고 바로 언덕 및 대밭집의 대수배는 잘 새가 날아들어 요란스럽게 지저긴다. 이제는 저녁은 갈대 없이 저물었다. 오목인에는 남편이 들에 나갔다가 잔뜩 시장에서 돌아올 텐데 냉큼 밥상을 갖다주지 못할 것이 민망도 하거니와 성미가 사나운 남편이 시장한 화풀이로 한바탕 푸념을 핥어. 더군다나 날이 이래서 내일은 장이 깨어지기 쉬우니 떡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우겨서 기어코 떡방아를 시작했으니 그랬다고 오금을 박을 터.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동리 쇠죽방으로 휙 나가버릴 테니 이 일을 어쩌나 싶어 정신이 없고 떡방아는 그냥 건성으로 찌어진다. 이렇듯 일이 사뭇 몰려 각다분한 때면 그는 딸 오목이 일로 절로 안타까워 속이 상하곤 했다. 눈만 그렇게 멀지 아니했으면 왜 이다지 혼자서 쪼들리랴. 작년 초가월까지도 조석이며 바느질을 다 저 혼자 맡아서 해치우고 그러고도 낮으로는 들일이며 밤으로 가만히 치기 신삼기 또 장 안 날이면 떡방아까지 거들어주곤 했었는데 그 원수의 눈이 멀고 난 뒤로는 이렇게 혼자만 혀가 나오게 몰려 지내니 그래 안타깝고 그래 속이 상하는 것이오. 그런 때면 생트집이라도 잡아 입으로나마 애꿎이 화풀이를 후련히 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오목아! 그는 성미가 나는 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구지를 멈추고 서서 방으로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있는 양식에 물도 다 길어다 두었겠다. 계집애가 나이 열여덟 살에 눈이 아니 보이기로서니 밥 한 끼 지어보지 못하랴. 어서 나와서 쌀도 씻고 불도 지피고 할 것이지 저녁이 이렇게 저무는데 아기 똥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앉았기만 하느냐고 여지없이 지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볼품사납게 버럭 질러 부르는 소리에 그는 도리어 자기가 놀랐다. 눈먼 딸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도 따지자면 어미아비의 죄지 베네병신도 아니오 작년 여름까지도 멀쩡하던 눈이 아프다는 것을 늦잡돌이에서 필경 멀고 말았으니 가난한 탓이오 어미아비의 죄인걸 그나마도 다른 자식이 있는 바도 아니오 그야말로 눈먼 딸 자식 그것 하나뿐인 것을 갖다가 부려먹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며 화풀이를 하려드는 어미의 심정이 몹시 불축스러워 그래 당장 니우치는 마음이 들었다. 오목이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넓적다리를 걷어올리고 앉아 신총을 비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감은 처녀의 뚜렷한 얼굴과 걷어올린 넓적다리는 유난스럽게 희다. 방은 방이 아니라 인간이 실족을 해서 돼지우리에 빠진 양이다. 벽은 벌흙에다가 신문지를 그대로 바른 것이 겁느럽게 퇴색이 되고 군데군데 찢어져 흙이 비어져 나온다. 북쪽 벽이 몸등에 하나 들락날락할 만하게 뚫리고 거기는 신흉이 남아 백지를 발랐다. 잘못하면 선실의 창으로 보겠다. 앞쪽으로 문꼬를 박는 흉대만 내고 진짬, 죽장이 삐뚜름하게 달려 있다. 방바닥에는 낡은 갈자리, 그나마 운목은 거적이다. 아랫목 한편 구석으로 가마니 쪽을 둘러 앉힌 것은 이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청국장 시루다. 그것이 아니라도 잘 사는 사람 집에 돼지우리샘밖에 안 되는 이 방에서 악취가 나지 아니할 리가 없지만 운목으로는 가마니틀을 비롯해서 배영겁으로 깨어진 자국을 바른 독도 있고 누더기 이불을 올려놓은 괴짝도 있다. 괴짝은 색종이로 바르고 그 위에는 열여덟 살 처녀의 눈 떴을 때의 마음씨였던 듯이 무색 그림이 두어 쪽 붙어 있다. 집신 사물 집신총, 집신 삼아 놓은 것이 제가끔, 제멋대로 그득한 집 북더기와 한 가지로 널려져 있다. 이 속에서 눈 감은 처녀 오목이는 걷어올린 넓적다리에다 집태를 대고 쪽쪽 신총을 비고 있는 참이다. 루소가 살았더라면 보여주고 싶은 한 장면이다. 오목이는 신총을 비면서 그것은 손끝에 이거난 일이라 정신을 들일 것도 없고 감은 눈으로 고요한 세상을 보느라고 자지러진 어머니가 콩콩 떡방아를 찢는 철구소리도 아득히 먼 세상의 일로 귓결에 들리고 해가 저무는 것도 몰랐었다. 그는 눈이 먼 뒤로부터는 언제고 그렇게 지낸다. 날이 새고 해가 저물고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유념하면 다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염량을 해도 눈이 먼 오목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차라리 곰곰이 앉아 신총이나 비고 신이나 삼고 하면서 감은 눈으로만 보이는 고요한 세상 그 중에도 지나간 해 가을 처녀의 마음이 싹 뜨면서 바로 만나던 한 사람 총각이 영상을 둘러싸고 가추가추 벌어지는 꿈 아닌 꿈의 세상을 두루두루 헤매느라고 거의 넋을 놓다시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운 명상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되풀이하고 나면 그는 호호하고 절로 한숨을 쉬고라야 만다. 그 명상의 세상이 눈이 멀고 난 시방 자기에게는 부러운 남의 일 같아서 눈먼 하늘 그처럼 한숨으로 힘없이 자탄하는 것이다. 역정이나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오목이는 정신이 들었다. 그는 나른하게 응? 대답을 하고 신총 빈 것을 한 줌 주먹에 쥔 채 더듬더듬 앞문을 열었다. 왜 또 어머니가 역정이나 하셨을까? 바람 기운이며 대숲의 새소리가 어쩐지 날이 저문 줄을 오목이도 알았다. 아마 떡방 안은 바쁜데 날이 저물기는 하고 하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나가서 하나 못하나 거들어 드릴걸. 오목이는 이렇게 뉘우치면서 문지방을 잡고 일어섰다. 방문 앞이 마루도 없이 바로 토방이요. 그 밑이 연달아 마당이다. 오목이는 대답을 하고 나가도 아까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러부르던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아마 단단히 역정이 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주춤주춤 하다가 어머니 어머니 나 불렀어? 하고 되불러 보았다. 본시 타고난 것이지만 약간 떨리는 듯한 소리가 가늘기까지 해서 자지러지게 애조롭다. 눈은 눈 아래 허옇게 백태가 덮이고 동작계로 시뻘건 발이 서서 그것이 남이 보기에 얼마나 흉어오려 싶어 일부러 육장 그렇게 감고 있는 것이다. 그래 눈을 감기는 했어도 눈 아래 상에서 움푹 패어 들어간 다른 장님들 같이 그렇지는 아니하였다. 얼굴은 이름처럼 오목고목하니 해티가 나고 귀염성스럽다. 그러나 양초같이 흰 얼굴에 눈을 막 감고 있으니까 어디라 없이 속세의 사람이 아니어 보인다. 오목인에는 그러지 아니해도 벌써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 더듬더듬 기다시피 나서서 혹시 지천이나 들을까봐 놀란 비둘기처럼 조심하는 것이 그만 눈물이 나게 애처로웠다. 그는 얼른 목소리를 부드럽혀 딴 말로 둘러댄다. 오냐 나오지 말아라 나는 짝소리도 없길래 불러보았지 신총 비고 있었냐 오목인은 어머니의 속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언 일을 시키려다가도 또 나무람을 하려다가도 차마 불쌍해서 못하고 언제나 목소리 부드럽게 상냥히 구는 것이 도리어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다. 차라리 그는 어머니가 그런 눈이 멀지 아니했을 때처럼 함부로 덤부로 일도 시키고 나무랄 때도 나무람도 하고 했으면 저기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았다. 오목인에는 절구에서 떡가루를 꺼내어 체에다 찰칵찰칵 치고 있다. 오목인은 잠시 우드커니 문지방을 잡고 서서 잠잠히 있다가 어머니 하고 부른다. 오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다. 내가 밥 할까? 아 아 아 아 니가 어떻게 밥을 한다고 그러냐 이제는 거진 다 띄었으니 깨로 그만두고 들어가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반색을 해서 다독거리듯 말린다. 그러다가 그래도 미진해서 너 배고프냐 하고 묻는다. 아니 오목인은 제가 시장한 것보다 저녁이 저물고 하니까 민망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배가 고프지 않느냐 는 말을 듣고 보니 잊었던 시장끼가 다시 들기도 했다. 아침은 좁쌀이 반도 더 섞인 것을 일찍 먹고 점심을 먹지 아니하니까 언제든지 저녁 되면 시장은 하다. 오목인은 시장할 뿐 아니라 오늘은 어쩐지 속이 궁금해서 무엇 맛있는 것이 먹고 싶었다. 김장이라고 흉내만 낸 갈립같이 뻣뻣하고 씁쓰럽한 김치에 청국장 한 뚝배기가 언제나 편찮고 밥상에 오르는 이 집의 반찬이다. 오목인은 먹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퍽 많다. 어려서 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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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칫 집의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얻어먹은 갈비도 먹고 싶고 작년 가을에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사다 주어서 난로 기름 소금에 찍어 먹던 양도 먹고 싶고 그러다가 체육둘림이 선연히 보이면서 와락 먹고 싶어 군침이 꿀꺽 넘어갔다. 돼지고기를 그놈 맛있는 김치를 숭숭 썰어놓고 밀가루를 살짝 두어 폭폭 주물러서 바글바글 지져놓고 뜨끈뜨끈한 채로 밥을 먹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 또 침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 오목인은 어머니를 불러는 놓고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아니해서 주절을 한다. 오목인에는 딸이 무슨 말을 할 듯이 기나게 부르고도 말을 아니하니까 왜 그러냐 응? 하고 재차 부른다. 내일 저 장에 가거든 오목인은 더듬기만 한다. 오냐 뭐 사다 주래? 응 아니 저 내 신 팔거든 저 아버지 더러 내 신 판 것은 잘 매어 둬야지 써서 쓰거냐 내가 떡 판 돈으로 사다 줄게 말아요 봐라 뭐 사다 주래 아니 내 심판 돈으로 사 돼지고기 다 떠넣지만 겨우 돼지고기란 말을 해놓고 오목인은 모색해서 해줍 웃는다 오목인에도 딸을 바라다보고 혼자 웃는다 오냐 사다 주마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냐 응 그렇지만 짐 찍어 있어야지 돌림하여 먹게 오냐 내가 내일 장에 갔다 오면서 돼지고기 사고 또 지도 맛있는 놈 쫓게 얻어와서 돌림해 주마 원은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름기를 한번 사다가 먹을라던 참인데 잘 되었다 한 양어치만 사다가 네 아버지랑 같이 먹자 오목인은 제육 돌림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침을 또 삼켰다 그리고 그러자면 짚신을 한 켤레라도 어서 더 삼아야겠는데 그렇지만 날이 흐렸다더니 어떨까 해서 걱정이 되었다 날이 괜찮을까 어머니 글씨 원 나도 혼자시방 허느니 그 걱정이다마는 오목인에는 치고 난 무거리를 절구에 붙고 다시 절구대찌를 시작한다 그때 살인문에서 흠 하는 받은 기침 소리가 들려 오목인은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갔다 금출이라고 하는 앞마을 총각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신용이 남아 장가를 가서 자식께나 낳고 작실이 산림에 메어 달려 있을 나인데 23살이라도 아직 총각이다 총각이로 돼 말썽이 이만저만치 않은 총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10원씩을 받았네 했지만 4년이나 이따가 오면서 단돈 10원도 모아가지고 오지 못했고 올 때 입고 온 하이칼라 양복도 며칠 안이에서 읍내 면석이한테 5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리고 고향과 부모가 그리워서 잠깐 다니러 왔으니까 이제 곧 도로 간다고는 하면서 가는 기믹도 없고 그저 집에 붙어서 하기 싫은 농사일을 마지못해 거들어주고 있는 참이다 집안의 농사일은 마지못해서 거들어주지 노상 번등거리고 돌아다닌다 어찌해서 마음이 내켜 품깨나 팔면 품싹을 받은 돈으로 노름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짓이 거상에 벗어날 뿐 아니라 차림새도 눈에 벗어난다 오사카에 있을 때 입던 것인지 여름이면 정강이 나오는 육가다를 걸치고 돌아다니고 봄, 가을, 겨울이면 역시 오사카 공장 시절의 물림인 골덴복을 입고 육장 지낸다 머리는 밀기름으로 반지르르하게 갈라붙인다 그래 처음 그가 동네에 돌아와 그렇게 눈에 벗어나게 하고 다닐 때에는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도 하고 덜어는 영갑들이 맞대놓고 빈정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달려들어 욕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가외 사람으로 돌려버리지 상관을 안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네에 관연한 계집아이들은 그렇지 아니했다 본래 생김새도 야불야불하니 예쁘장스럽고 웃을 때면 눈초리가 먼저 웃는 것이라든지 또 동네 계집아이들로 보면 양복까지 입고 대처 바람을 쏘였다는 부러운 이력이며 더욱이 그 애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는 창가 술이야 눈물인가 라는 것 또 뭐 강남 달이 밝아서 임과 놀던 곳 이런 것을 간드러진 목소리로 부르고 지나가면 그 애들은 금시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보고 이래서 옛날 같으며 기공자다운 추앙을 소리없이 받고 있었다 그래 벌써 계집애를 두 옷이나 탈을 내주었는데 오목이도 작년 가을에 그 손에 걸렸을 것을 눈이 멀고 그 때문에 꾹 들어앉아 있네라고 겨우 면한 셈이다 오늘 금추리가 오목이네 집에 오기는 오목이 아버지 두성이한테 품을 살려고 온 것이다 그는 오면서 반길밖에 안 되는 집 울타리 너머로 오목이를 자세히 보았다 보고 그는 놀랐다 그는 오목이가 눈이 멀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보통 장님같이 생겼을 오목이를 생각하고 그만 금을 싹 그어버렸다 그는 작년 가을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고 있는 오목이를 만났을 때에는 장가를 들어 평생 같이 살기라도 하고 싶게까지 흠씬 마음에 들었었다 다른 계집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따위 촌 계집애 싱겁디 싱겁고 멋대가리 없는 촌 계집애를 누가 데리고 살아? 장난이라 하고 말지 뭐 하고 그 할 대로 장난삼아 용색풀이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목이는 첫눈에 원? 저 계집애가 그새 저렇게 좋아졌나? 하고 버럭 욕심을 내었었다 그래서 슬금슬금 농간을 부리려던 판인데 오목이가 그 뒤로 눈병이 와락 덫혀가지고 도무지 문박 출입도 하지 못해 그러다가 필경 눈이 멀고 말았다니까 아깝다고도 생각하면서 눈먼 계집애를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기억자를 놓고 영 잊어버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인데 오늘 보니까 도리어 작년 가을 눈이 멀지 아니하고 모카밭에서 해죽해죽 웃을 때보다 월등 더 나아 보였다 그새 1년 남짓한 동안에 훨씬 푸른 몸피도 몸피려니와 헌하게 트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먼 흔적이 없이 가만히 눈을 내리감고 있는 애틋한 자태가 어떻게 보면 도무지 손도 대기 어려운 선녀나 아닌가 싶게 그윽히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울타리 밖에 발길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짐짓 기침을 하고 마당으로 들어선 것이다 떡방의 지액이라우 돌아다 보는 오목이네더러 그는 공손히 인사를 한다 금출이냐? 어서 오너라 오목이네도 곰살같게 인사를 한다 관연한 딸을 두었기 때문에 남의 집 총각을 심상하게 보고 대하고 하지 않는 지라 오목이네도 금출이를 두고 덜어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생김새도 퍽 똑똑하고 그만큼 대처 바람을 쏘였으니 그만하면 묻어나기는 하니 그렇게 반질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이나 했으면 오목이 베필로 꼭 알맞을걸 이렇게 애석해 하다가도 오목이가 눈이 먼 것을 생각하면 기가 탁 질리고 앞이 아득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기도 싫었다 요새도 장에 떡혀 갖고 가기라우 금출이는 절구가로 가까이 가서 절구와 함지를 들여다본다 요새도가 뭐냐 요새가 시방 한참이지 네 집은 아직 양식이나 안 떨어졌냐 이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촌사람끼리 가까운 사이면 의뢰 묻는 인사다 안 떨어진 게 뭐라우 장리라도 좀 얻어와 열 텐데 큰일 났구만이라우 아 그놈이 좁쌀 한 대에 두 대에 팔아다 먹을란 게 허천나서 죽겄고 그러게 말이다 1년 360날을 하루도 안 쉬고 소같이 일을 휘어도 살 수가 없으니 그게 다 조선사람이 못나서 그려라우 내지는 안 그려라우 내지가 뭐다냐 일본 말여라우 거기서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만찬여라우 언제 그 방면에 농촌이며 농민의 사정을 알아보았으리오마는 공장에 다닐 때 농촌 사람들로 직공이 되어온 사람들한테 설들은 정담을 늘어놓는 분수다 그래 그러한 말에는 귀가 먹은 바 지지 아니하는 오목이네를 데리고 그는 뭐 농민 띠리리 어떠니 소작 띠리리가 어떠니 조선사람도 대처로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오면 만만차느니 하고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한참 서서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오목이네가 마지막 체질을 할 때 겨우 제 볼일을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볼일이라는 것은 내일 보리밭에 오줌을 내는데 두성이 덜어 하루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오목이네는 내일 장에 가만히 와 집신을 팔러 가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일을 해주러 가지 못할 듯하다고 그러나 돌아오면 상의해서 좌우간 저녁에 다시 기별의 줌하고 어리벙벙하게 대답을 했다 금추리는 무어라고 알아듣지 못할 장가를 부르면서 울타리 밖으로 돌아간다 오목이는 방 안에서 귀를 바싹 기울여 금추리가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슴을 찢고 싶게 안타까웠다 만약 눈이 멀지 아니했으면 그새 늘 두고 작년 가을 모카밭에서 본 뒤로 가슴속에 영상되어 들어앉은 금추리의 정말 얼굴을 문틈으로 내다볼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이다 작년 가을이었었다 오목이가 모카밭에서 모카송이를 따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오목이 그새 퍼 컸구나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그가 소문만 듣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려서 보던 금추리였다 오목이는 왈칵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치 달아 고개를 캬 숙여버렸다 금추리는 오목이 앞에 바싹 다가오더니 숙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빙글빙글 웃는다 버 컸어 나 알겄냐 내가 금추리다 알겄지 오목이는 대답은 차마 안이 나오고 가슴만 맞방망이치듯 두근거렸다 그러나 마음은 느긋하니 좋았다 그래 잠깐 고개를 들고 방실에 웃었다 안다고 말로 열 번 더한 것보다도 효과 있는 것이다 금추리는 더욱 입이 해벌어져 오목이의 손을 잡으려고 내밀다가 그래도 차마 못하고 바구니에서 모카만 한 송이 집어냈다 흠 알겄지? 그새 참 퍽 컸다 그리고 퍽 이뻐졌구먼 오목이는 수줍은 웃음을 입술로 물고 바구니만 가만 만지작거린다 퍽 반갑다 난 그새 니가 시집간 줄 알았다 오목이는 그만 부끄러움을 못 참아 빈밑이 싹 돌아섰다 부끄러워서 그러냐? 참 아는 사람 보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러어? 이따가 저녁에 등 넘어 벌판으로 놀러 나오니라 음 나 돌아다닌 김석 구경하던 이야기랑 또 장가랑 불러줄게 응 오목아? 오목이는 대답은 아니했으나 싫다는 눈치도 보이지 아니했다 금추리가 부디 놀러 나오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서 가자 오목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그의 등 뒤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재미가 나고 기뻐서 소리를 내어 웃고 싶었다 그날 밤 달이 밝았다 오목이는 저녁 늦이기 등 넘어 벌판으로 놀러 갈까 하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차마 가지는 못했다 누구 동무를 하나 청해서 같이 갈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혼자 볼 재미를 동무한테 나누어 주는 것 같아서 싫었다 가려면 혼자 가야지 그러나 가자고 들면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만 해서 갈까 말까 벼르는 동안에 그냥 밤은 깊고 말았다 그 뒤에 오목이는 눈이 와락 더 아프기 시작했다가 이내 문박 출입도 더 해보지 못하고 눈은 영영 멀어버렸다 눈이 멀어 들어앉으면서부터 금추리의 영상은 오목이 가슴 속에 뚜렷이 들어 박혔다 오목이 가슴 속에 들어앉은 금추리의 영상은 매일 그렇게 품고 지나는 사이에 유무로 조무로 변해가지고 지금은 예수교인 같으면 예수다 불도하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 같이 숭엄하되 그러나 숭엄만 하지 아니하고 정다운 우상이 되어버렸다 오목이는 그새 1년을 두고 그 우상의 실체인 금추리가 오기를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노라면 꼭 언제 그가 와서 찾을 것을 믿었다 그리하던 금추리가 과연 오늘 왔다 기다리던 참이나 너무 뜻밖에 왔기 때문에 사모하던 환상대로 금추리가 해주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든지 혹은 섭섭하게든지 여길 겨를도 없이 우선 그는 놀랐고 그 다음은 반가웠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토록 가슴 속에 위에 앉히고 사모하던 금추리가 당장 거기에 와서 있건만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오목이는 어머니 아버지 잠이 든 사이에 밖에 나와 생각하면서 울고 울면서 생각하고 날이 밝는 줄은 몰랐다 이튿날 아침 때가 조금 겨워서 어머니 아버지는 장에 가고 오목이는 혼자 방에 앉아 신총을 피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오목이는 놀라지도 아니하고 의심도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여겨 기다리고 있었다 금추리로 보면 오목이 부모가 장에 가고 없을 것을 엿보아 어제 오늘 비로소 꾸민 일이지만 오목이는 그것이 하늘이 시키는 정한 소리대로 되는 것 같이 태연하게 일을 금추리는 마당에서 금추리는 마당에서 뱉은 기침을 한 번 하고 짐짓 오소방 어른 집에 계시라오 하고 부른다 물론 아무도 대답하고 나올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래도 막상 몰라 그는 또 한 번 불러본다 그러고 나서 영 대답이 없으니까 성큼성큼 방문 앞으로 다가선다 여기서 비로소 오목이는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금추리가 오는 것은 의뢰 당연한 일로 여겼으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할 때에는 태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왔다 왔으니 이제는 긴장이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첫날 밤 신랑을 맞이하는 신방의 신부와 같은 긴장이다 오목이 혼자 있냐? 금추리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본다 금추리는 넌지시 물러앉아 양복 바지춤을 다스리고 나서 담배를 피워문다 노린내가 나고 해프게 타버리는 단풍이라도 명색은 권련이다 오목이는 새채비로 수줍은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빗밑이 돌아앉아 손에 잡히는 대로 치마 고름만 만지작거린다 그는 금추리가 시프하고 담배만 피우면서 말이 없는 것이 속이 답답했다 뭐라고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러느냐면 오목이도 스스러운 마음이 좀 풀려 그 사이에 두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다 할 텐데 그렇게 마주앉아 오손도손하니 놀면 퍽도 재미가 있을 텐데 어쩌면 성인한 것처럼 앉았기만 하니까 오목이는 답답도 하거니와 더욱이 오래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금추리는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심심하게 금추리가 돌아간다는 것이 오목이는 몸부림이 나게 안타깝고 섭섭했다 그는 수줍지만 아니했으면 와락 달려들어 금추리의 목도 얼싸안고 볼도 비벼보고 몸뚱이도 만져보고 그리고 속이 후련하게 한바탕 우러라도 보고 싶었다 그러며 그는 아까 금추리에게 몸뚱이를 내맡겨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정신이 없고 얼떨떨해서 그리 못한 것이 저우기 후회가 났다 금추리는 오목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도리어 와락 마음이 쏠렸던 것이나 보기에만 그렇게 구경 못하던 딴 음식같이 귀하고 신통해 보였지 실상은 빗세는 맛도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며 또 무엇이며가 역시 그동안 며칠 다루던 다른 촌 계집아이들이나 진배 없이 싱겁디 싱거운데 아주 그만 파웅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허리춤을 걷어 올리기가 바쁘게 일어서서 나가버렸을 것이나 그래도 차마 못하고 겨우 단풍 한 개를 뻑뻑 다 피웠다 아마 장에서 돌아올 때가 됐지 그는 기지개를 싱겁게 켜고 일어서면서 재단으로도 너무 싱거워 혼자 말같이 드렁거린다 그러나 그만하면 핑계는 족하다 오목이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개는 깊이 떨어졌다 그는 안타까운 깐으로는 금추리의 손을 끌어당겨 앉히면서 괜찮으니 더 놀다가 가라고 붙잡고도 싶으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지지는 아니하고 만만한 울음만 목젓 밑까지 치밀어 올랐다 금추리는 오목이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기색이 달라지니까 그대로 나가버리기도 멋쩍어서 주춤주춤하다가 휘파람으로 유행가를 부른다 그러나 그는 방안에 무거운 침울이 싫고 또 오목이 부모에게 들키거나 아니할까 해서 속이 뜨악하고 차츰 초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서성서성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오목이 앞으로 가서 엉거주춤하니 쪼그리고 앉아 눈감은 얼굴을 말끄러미 들여다본다 그렇게 들여다본이라니까 이쁘기는 위상불 이쁘다고 그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쁘기는 이쁘다고 봄에 저 혼자 마음으로나마 뚝 잘라 떼어버리고 가기는 그래도 한구석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는 이제 아쉽고 심심하면 한두 번 더 오리라고 요량을 대었다 그렇게 마음도 먹었으렸녀와 또 살살 달래기도 해야겠어서 오목이의 어깨 위에 얹어놓은 그의 두 손끝이 무척 상냥하고 오목아? 부르는 소리도 끔찍히 은근하다 오목이는 그만 참다 못해서 굽달한 눈물이 감은 눈에서 방울방울 떨어진다 지금까지 섭섭하고 답답해서 솟아올렀던 눈물이 금추리가 갑자기 상냥하고 다정히 구니까 그냥 기쁜 눈물로 바뀌어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 곡진한 심정을 알 바가 없는지라 금추리는 당황해서 얼레? 소리를 치다가 왜 울어? 너 성났냐? 하고 어깨에 얹힌 손으로 오목이를 잡아 흔든다 아니 오목이는 역하게 아니라면서 어깨를 흔든다 어리광의 시초다 오목이는 그대로 금추리의 가슴에 콱 들어 안겨 그의 목을 얼싸 안고 일껏 마음껏 울고 싶게 어쩐지 속이 슬픈 것도 같고 기쁜 것도 같았다 그럼 왜 울어? 이렇게 울다가 혹시 네 어머니 아버지 와서 보고 왜 울었냐고 묻고 그러다 눈치나 재면 큰일 안 나겄냥 오목아 울지 마라 금추리는 처음 쩔쩔 메었으나 차차 침착해서 오르듯이 오목이를 달린다 오목이는 울던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금추리는 겨우 안심을 하고 울기는 왜 울어요 하는 유행가를 한토막 부르면서 오목의 턱을 가볍게 쓰다듬고 일어선다 오목이의 입은 해죽이 벌어진다 그것을 보고 금추리는 또 유행가로 울면서 웃어야 할 신세랍니다 를 부르다가 끝을 방정맞게 마치면서 방식 벌어진 오목이의 입술을 쪽 빤다 무릇 눈물 어린 채 방실에 웃는 여인은 한결 이쁜 법이다 눈물 씻고 있어 응 오목아 금추리는 부탁하면서 일어섰다 오목이도 마주 일어섰다 그는 이마 위로 금추리의 입김을 받았다 바로 한 뼘 앞에 금추리 얼굴이 있음을 생각할 때 그는 불현듯이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 순간에 문득 일어난 이 생각은 오목이로 하여금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잊게 했다 그는 그 찰나의 아쉬움만 여겨 감은 두 눈을 번쩍 떴다 뜨려고 할 때 그는 자지러지게 놀랐으나 때는 늦고 할 수 없이 눈이 한 번 떠지고라야 도로 감아졌다 그는 금추리가 눈뜬 것을 아니 보았다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고 똑바로 보았으면 어찌하나 해서 애가 쓰였다 오목의 걱정은 바로 들어맞았다 금추리는 갑자기 뜨는 오목의 눈동자를 언뜻 보자 어깨를 오싹음 줄였다 곱게 감은 눈두덩이 휙 벌어지면서 굵다랗게 붉어진 두 눈동자는 뿌옇게 백태가 덮인 데다가 붉은 팔까지 섞여 흉없다 못해 무섭기까지 했다 비록 일순간에 보고 말았을 망정 그는 징그러운 두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방금까지 이뻐 보이던 눈 감은 얼굴도 다시 보기가 싫었다 오목이는 혼자 무참한 것을 어찌할 줄 모르다가 손을 뻗쳐 더듬더듬 금추리에 팔을 잡고 몸을 기댄다 오목이로는 아직 부리지 못할 교태다 그는 순간의 얕따란 자포자기로 그렇게 강행해서라도 금추리의 내색을 살피자는 것이다 금추리는 획불이 치고 싶은 것을 참았다 언제 또 와? 오목이는 제법 대단하게 금추리한테 몸을 비비면서 아양을 부린다 나? 그씨? 음... 오지 인제? 금추리는 몸소리가 치는 것을 참으면서 어물어물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말은 좋도록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아니하려고 마음은 먹어도 말하는 운이며 몸가짐이 어쩔 수 없이 서먹서먹해진다 하물며 보지 못하는 대신 귀와 손끝이 예민해진 장님한테야 좀처럼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뭘 안 올 거면서 오목이가 넘겨지는 것을 금추리는 의젓이 시치미를 떼면서 안 오기는 왜? 오지 말래도 올 걸 하고 뻥둥그린다 그럼 언제? 음... 글씨... 어느 날이 좋을 거? 금추리는 이렇게 더듬다가 언제라니 다시 올 수 있는 때라야 다 뻔한 것인데 핑계대는 눈치를 채웠겠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는 장날 오지 장날이래야 너 혼자 있을 테니께로 그치 오목아? 하고 의수하게 얼버무려 넘긴다 정말? 그럼 내가 거짓말할 줄 아냐 자 그럼 나 돌아오는 장날 올게 응? 꼭? 응 꼭 오목이는 문지방을 짓고 서서 돌아가는 금추리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까 조금조금 부르던 그런 창가나 부르지 아니하나 하고 기다렸으나 그대로 발자국 소리만 감감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오목이는 영영 금추리를 놓쳐버리고 만 것만 같아 다시금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오목이네는 마침 점심때라 떡을 팔기에 한창 분주하다 날이 흐려서 비가 올까 염려는 되었지만 그 대신 춥지 아니한 것이 다행이다 또 호박을 무말랭이 썰듯 썰어 많이 두고 결을 두텁게 해서 팥고명을 얹은 호박떡은 아무나 먹기는 별미다 더구나 그놈을 식지 않게 하느라고 솜 든 누더기로 시루를 둘러싸고 꼭 맞는 나무 뚜껑으로 덮었기 때문에 떡 한 시루가 동인하도록 김이 무럭무럭 올라 뜨끈뜨끈해 보이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오목이네는 벌써 1년이나 두고 이 황화전 옆에서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보피떡 인절미 송편 무시루떡 그리고 겨울 한철은 호박떡 아주 이 장에서는 낯익은 단골이 되고 도박이 장군들은 떡 생각이 나면 이리로 찾아오기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도 오목이네의 그 육중한 노점 앞에는 네 사람이 가끔씩 호박떡 한 사발씩을 받아들고 혹은 선체로 혹은 한편으로 빗겨앉아 먹고 있고 두어 사람이 나는 그릇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전이면 한 사발이니 요기는 든든히 된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분주한 판에 남편 두 성이가 한 어깨에 집신 한 죽을 그대로 둘러멘 채 가만히 석장을 한 팔로 질질 끌면서 푸르퉁해 가지고 이리로 온다 또 불 맞았소? 오목이네는 손은 떡시 중에 바쁘면서 언뜻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고 물어본다 물어보나마나 좋지 아니한 기색이며 가만히 석 장만 도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알쪄다 그렇다 제 얘기를 두 성이는 가만히를 오목이네 옆에다 아무렇게나 휙 내던진다 신도 아직 못 팔고? 신전으로 가야지 두 성이는 곰방대를 삐뚤하게 물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집신은 가만히를 검사하는 동안에 혹시 임자를 만나 파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만히를 팔고 나서 다시 집신전까지 가설하야 팔게 된다 두 성이가 만일 홍치객이어서 그 집신을 둘러매고 장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알뜰한 집신이요 열여덟 살 먹은 꽃같은 처녀가 눈먼 눈을 감고 앉아 손끝에 정성을 들여 한숨 섞어 삼은 집신이요 다정다한 집신이요 하고 외운다면 혹시 호사하는 온치객도 있어 집신이야 쓸데 있건 없건 덜어 중값을 주고 사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두 성이는 오늘따라 가만히를 불을 맞은 것이 아예 심정이 좋지 아니했다 하기야 가만히를 한죽을 가지고 오면 무사히 다 등급에 드는 때도 있지만 불을 몇 장씩 맞는 때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 그저 예사로운 일인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그렇게 심정이 좋지 못했다 그는 하마터면 검사원한테 한바탕 들이대 줄 뻔까지 했었다 그러나 꾹 참고 혼자 속으로 이놈의 자식 이제 이놈을 둘러 꾸며 가지고 와서 기어코 내 손으로 합자를 찍힐 테니 두고 봐라 하고 앙심을 먹고서 겨우 돌아섰던 것이다 여보 오목아부지 오목이 내가 분주한 서슬에 멎었다가 깜빡 생각이 나서 남편을 부른다 두 성이는 장군들 틈에서 말없이 돌아본다 고기 다 독나기 전에 제육 한 양어치만 사시오이 오목이네는 겨우 말을 하고 손님 대응을 하느라고 도로 바빠 버린다 이렇게 해서 내외는 팔 것을 다 팔고 살 것을 사고 또 마련할 것을 마련해 가지고 새때나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으로 향해 가고 있다 불맞은 가만히 석장 위에다 시루를 놓아 가지고 두 성이가 지게 졌다 시루 속에는 빈 사발과 주걱과 돼지고기와 또 오목이네가 아는 집에서 얻은 통김치 세 포기가 들어 있다 그리고 밀가루와 양식에 이 다음 장 떡살 하려고 판 것은 오목이네가 머리에 이고 간다 이 내외가 그새 1년을 두고 정 농사일이 바쁜 날이 아니면 귀엽고 이렇게 장을 보러 들어오곤 하는 것은 먹고 살기보다도 오히려 딸 오목이 때문이다 두 성이는 가만히를 치고 오목이네는 떡을 하고 오목이가 삼은 집신까지 해서 장에 가지고 들어와 팔면 오목이의 집신 몫은 고스란히 손을 대지 아니해도 한 장에 내외 아울러 1원 각수는 2문이 남는다 그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기야 그 속에서 양식도 팔아먹고 옷까지도 해 입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끼고 아껴 품품이 모으다가 닭도 사놓고 돼지 새끼도 사놓고 또 착실한 사람한테 변돈도 주고 해서 늘려놓은 것이 올가을에는 도통 한 40원이나 되어 그 돈으로 중소 한 마리를 샀다 그래서 소는 도지소로 내주었고 그 밖에 변돈 내준 것이 돈 10원이나 착실이 되고 배매기로 내준 돼지도 두어 마리나 된다 또 오목이는 제대로 배매기 돼지도 돼주고 변돈도 주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거짓아는 옷을 해서 방 운목 구석에 허술하게 놓여있는 괴짝 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이것은 시집가려는 처녀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시키기도 하려니와 그 당자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눈먼 오목이도 시집갈 채비로 그리하는 것이오 어머니 되는 오목이네도 그것을 한편으로는 예사로이 보아버리는 것이다 하기야 오목이 자신이나 또는 오목이 내가 눈이 멀어서 시집을 가기가 막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모두 마음에 없고 심란스럽기만 하지만 그렇지만 육장두고 걱정만 하고 사는 바는 아니다 어찌해서 문득 생각이 나면 한숨도 나오고 아득하기도 해서 이게 다 공연한 지식이거니 하여 낙담도 되지만 그러나 항용때는 그저 심상이 여기고 심상이 보고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올번부터는 오목이 되는 딸의 시집을 곧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병신이 기로니 딸 자식을 그대로 늙히는 법은 없다 그럴 뿐 아니라 그대로 늙히다가는 장래가 걱정이다 지금 내외가 나이 근오십이니 죽을 날은 멀지 아니했는데 그대로 데리고 있다가 내외가 다 죽는 날이면 그때 가서 딸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막연하다 그러나마 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동기관이나 있어 거기 의탁하고 살아갈 새 말이지 그러한 동기관은커녕 원근간에 일가도 없이 무흑대가리같이 외로운 집안이다 그야말로 돌에도 나무에도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볼 시집을 보내야 할 형편인데 그러나 실상 시집을 보낸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눈 먼 계집애를 데려갈 사람이 있을 턱이 없는 때문이다 그래 이리저리 혼자 공리를 하다가 이 가을로 들어서는 마침내 한 꾀를 생각해냈다 속여서 저편을 속여서 혼인을 하자는 것이다 속 모르고 소문 아닌할 타관으로 여색여보아 신랑이 그저 병신이나 아니고 거지나 아니거든 이 편에서 우선 선을 보아놓고 저 편에서 선을 보러 오거든 동기집 처녀나 하나 슬금 데려다가 대신 선을 보이고 혼인 날은 신부가 의뢰 눈을 감는 법이니까 그것이 유행이라 그렇게 해서 예를 지나거든 당일 신행으로 그저 그 자리에서 얼버무려 신행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나면 첫날 밤 신방에서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조만간 탄로가 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 성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니까 도로 쫓지는 못할 것이오 저 편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얼하고 말마디나 보내다가 말 것이고 미상불 야트막 하나 그럴 듯한 꾀는 꾀다 그래서 오목이네는 떡장사를 하여 돈을 모으는 것도 오목이를 시집을 보내 미천인지라 크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오 그저 1, 2년의 계획이다 1, 2년 그렇게 해서 돈 100원이나 앞체면 급작이 정원을 해서 얼른 혼인을 해버릴 양으로 그래서 그는 남편도 몰래 이 가을로 들어 멀찍한 타간으로 대고 신랑감을 물색하던 중이다 그러나 두성이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는 아내가 덜어 딸 시집보내 상의를 하면 대꾸도 잘 하지 아니했다 사위를 고른데야 다 같은 농군일 텐데 농군의 집에서 호삭감으로 며느리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오 반은 소같이 부려먹자는 것인데 눈이 멀어 움측 못할 며느리를 누가 얻어가랴 또 요행 갓댔자 눈이 멀었다고 구박이나 받고 서러운 눈물 흘릴 테니 자식이래야 그것 하나뿐인 것 그나마 제가 웃어도 어미 아비는 속으로 울어야 할 불쌍한 병신 자식을 왜 굳이 그런 못할 노릇을 시킬까 보냐는 것이다 차라리 자기가 아직도 몸이 성하니 늙어 죽는 날까지 양을 줄이고라도 품뿐히 모으고 늘려두었다가 그놈을 물려주면 시집은 못 보내도 그것이 도리어 제게는 몸 편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갈 도리라고 그래서 그의 돈 모으는 계획은 크고 멀찍했다 그런지라 이 가을에 아내가 그러한 야트막한 꾀를 내어가지고 그런 상의를 할 때도 그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도로 쫓겨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쫓겨오고 보면 딸자식 몸 망치고 돈 없애고 그리고 치소당하고 말터이니까 아예 안 될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목이 내는 콧대가 세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무엇이고 남편을 억눌러가며 자기 요랑대로 해나왔다 오목이의 혼사도 우선 그렇게 운만 떼어놓았으니까 반대야 하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범벅을 꾸며놓고 부득부득 밀고 나가면 남편도 그때 가서는 할 수 없이 굽힐이라고 그 뒤에는 남편과 별반 상의도 하지 않았다 금추리가 오마고 했던 그 다음 장날 오목이는 기다렸어도 금추리는 오지 아니했다 오목이는 낮때까지는 해가 몹시 더딘 것 같이 기다렸다 혹시 아니오지나 아니하나 마음은 조마조마하여서 지리하게 낮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금추리는 오지 아니하고 낮때는 겨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혹 적의 금추리가 오는 게 아닌가 하고 금추리에 버젓하고 좋아보이는 양자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기다리다가는 허탕을 치고 그렇게 까맣게 기다리다가 올 때가 마침내 겨움에 그는 여러가지로 걱정도 되고 의심도 났다 혹시 알지나 아니하나 그렇다면 이거니와 요전날 눈을 뜬 것을 보고 어쩐지 기색이 다르더니 그래 정남이가 떨어져서 영영 아니올 작정을 하고 가버린 것이나 아닌가 정이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낮때가 겨운 뒤에부터는 올지 말지 않은 금추리를 그래도 기다리느라니까 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쉬 돌아올 때가 가까우며 해가 도리어 빨리 가는 것 같아 속이 초조했다 마지막 마당에서 들리는 신발 소리에 금추린가 어머니 아버지인가 하고 죄다가 그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 얼굴을 수습도 하지 못하고 오목아 부르면 방문을 여는 어머니한테 뜨이고 말았다 오목이네는 딸의 기색이 다른 것을 알고 그래 얼굴을 먼저 유심히 보다가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 장에도 장에서 돌아오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돼지고기를 사왔건만 반가워하지도 않고 어쩐지 아이가 서먹서먹한 게 눈치가 다르더니 그래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내외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울기까지 한 것이 아무리 해도 조련찮은 일인 것 같아 오목이네는 마음이 저기 불안했다 너 어디 아프냐? 오목이네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묻는다 응? 왜 그려? 아프다니? 오목이는 대답을 안이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두성이가 놀라 짐 내리던 것을 그만두고 열어놓은 방문 앞으로 와서 굽어보며 걱정을 한다 나도 모르겠소 글쎄 내가 방문을 여는 게 눈물을 씻고 있구먼 왜 그려? 응? 너 어디 아프냐? 두성이가 조련찮게 묻는다 안 아퍼라 오목이는 겨우 가늘하게 대답을 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귀에 해주고 하는 깐으로는 금추리가 운다더니 아니 왔어요 하고 어리광같이 하소라도 하고 싶었다 그럼 왜 혼자 울어? 누구 동네 애들이 와서 욕이나 하고 달아났냐? 오목이네는 그런 것이나 아닌가 하고 물어본다 눈먼 계집아이 혼자 있으니까 짓궂은 어린아이들이 혹 지나다가 보고 놀려먹기나 했나 그래서 싸운 것인가 생각한 것이다 아니라우 아 그럼 왜 울었어? 내외는 다 같이 한 말로 묻는다 그래도 오목이는 대답할 수가 없다 내외는 잠잠히 있더니 서로 쳐다보고 한숨을 마주 내쉰다 내외가 꽃같이 저도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제 신세를 생각해서 혼자 울었나 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지 말어라 그것도 다 팔자 속 아니지 운다고 소용 있냐 그렇잖아도 너 보면 불쌍하도고 심실어시는 네 아버지 속상하신다 아예 울지 마라 오목이네는 비감이 들어 도리어 자기가 울듯이 타이른다 오목이는 와락 방바닥에 엎드려 느껴서 운다 오목이네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달랜다는 것이 마주 운다 두성이는 피해를 어찌할 수 없어 아 듣기 싫어 왜 방정맞게 쭉쭉 울고 있어들 소리를 버럭 지르고 휴 한숨을 쉬면서 돌아선다 그 뒤로 한 달이 훨씬 지나갔다 겨울은 깊었고 눈도 자주 쌓였다 오목이는 장날이면 장마다 안이 오는 금추리를 그래도 기다렸다 금추리를 그렇게 한 번 만나기 전에는 그는 기쁘게 기다렸었다 이제 꼭 그가 찾아오리라고 든든히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울면서 기다린다 금추리는 영영 오지 아니하리라고 울면서 그래도 기다린다 그러느니라 음식도 잘 먹지 아니하고 혼자 앉았다가 생각난 듯이 한숨을 내쉬고 밤이면 잠도 잘 자지 아니하고 해서 알아보게 몸이 축쩌다 부모는 애를 태우며 걱정을 했다 약도 지어다 먹이고 영하다는 장님한테 목구리도 해보았으나 모두 효음이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 오목이의 혼사도 뜻밖의 좋은 자리가 있어 급급히 말이 어울렸다 오목이 내가 80리가 되는 신랑 집에 가서 선을 보고 왔고 저편에서도 선을 보러 오니까 동리 처녀 하나를 미리 짜주었다가 대신 선을 보였다 서로 합의해서 정원이 되고 사주가 오고 가고 납채까지 드리고 마침내 혼인날까지 작정이 되었다 그것이 음력으로 해가 저물려는 섣달 보름 깨어 오목이가 금추리를 만난 지 한 달하고 십여일 되는 때다 혼사가 이렇게 작정이 되며 오목이는 필경 몸져 들어놓았다 그는 혼인말이 있는 눈치를 알고 몇 번이나 시집을 아니 가겠다고 어머니를 졸랐다 울기도 하면서 어리광도 부리면서 그러나 속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못 쓴다고 내내 타이르기만 했다 미상불 오목이는 금추리 일을 젖혀놓고 생각하더라도 시집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옷도 해두고 돈도 모으고 했었으나 막상 그렇게 속여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니까 가서 병신인 것이 탄로가 나고 그래서 괄씨와 욕을 당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창피하고 치사스러워 그런 걸 무엇하러 부득부득 할까 보냐고 고개가 절로 흔들렸다 그러한데다가 금추리를 생각하면 그는 더욱이나 시집 같은 것은 천만리밖에 일로 마음에 없건만 그러나 그것이 들이밀듯 닥쳐오니까 속이 사뭇 초조했다 오목이는 아버지가 좀 더 단단히 야단을 쳐서 어머니를 못하게 막아냈으면 했으나 그도 처음은 무어라고 역정을 내고 몇 번 큰소리를 하고 나더니 마침내 슬며시 물러앉아 나는 모른다는 듯이 내맡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목이는 마침내 내일로 혼인 날을 앞둔 전날 밤을 당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동리 여인들이 모여앉아 음식이며 그 밖에 이것저것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가 다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잠이 들었다 오목이는 자리에 놓은 채 몸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저따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일어났다 밖에서는 바람이 눈을 몰아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오목이는 방문을 슬그머니 열고 토방으로 내려섰다 바람은 눈을 몰아다가 사정없이 흩뿌린다 대번 몸이 떨리게 추위는 모질다 오목이는 눈에 반이나 덮인 신발을 손 떠듬어 겨우 찾아 신고 살금살금 기다시피 마당으로 내려섰다 지팡 막대도 없다 그는 금추리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그새도 몇 번이나 아랫동니로 금추리네 집을 찾아가 볼까 해보았으나 간절한 마음뿐이지 눈먼 몸으로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하기야 금추리를 찾아가서 뜻대로 만난댔자 별로 어찌하자는 요령은 없다 시집을 그곳으로 가기가 싫으니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달라든가 또는 왜 그렇게 무정하냐든가 하는 그런 넋돌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운 금추리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자는 다만 그것뿐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두고 별렀으나 낮에 나갔다가는 남몰래 해야 할 것을 남은 보고 보는 남은 못 보는 터라 들키기가 십상이오 그러니 밤에나 가야 할 터인데 그러나 가기는 간다더라도 집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눈이 멀었으니 전해보던 그 길로 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오 그렇다고 누구더러 물어를 보며 또 못째도 밤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생각은 애달팠고 하루 이틀 닥쳐오는 혼인의 속은 조이면서도 거절을 못했는데 마침내 혼인 그 전날 밤이 됨에 그는 이것저것 거리끼고 돌아볼 나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다 바람은 칼날같이 차고 눈도 찼다 오목이는 몸을 떨면서 기짖는 소리만 짐작삼아 발을 떼어놓았다 바람에 밀리고 발을 헛디디고 하면서 두 걸음에 한 번 엎드려져서는 일어나고 가다가는 고꾸라지고 그래도 그는 갔다 아무것도 다 잊고 그저 금추리만 생각하면서 갔다 그러나 눈은 멀고 다녀본 지도 오랜 길이라 짐작도 무뎌 그는 행방조차 잡지 못하고 헤오라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눈먼 지척은 천리다 이렇게 헤매기를 한 식경은 더 하다가 그는 마침내 다리가 뻣뻣해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판에 마침 불어치는 바람에 채워 어디라 없이 나지막한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다 그는 손에 잡히는 눈을 허이적거리며 겨우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는 않았다 울며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 사람 살리라고 외치고 할 생각은 나지도 아니했다 오목이는 정신이 차차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고 그는 이래서는 못 쓰겠다고 다시 한번 용을 써보았으나 몸은 일어서지지 아니했다 정신은 차차 더 흐려갔다 필경 아득한 가운데 만사를 다 잊어갔다 마지막 머리에 올만하게 가느다랗게 남은 정신에 젖어 있는 것은 금추리 생각뿐이다 그때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추리가 소리가 없이 기척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그의 앞에 서 있다 오목이는 확실히 눈으로 보는 눈으로 금추리를 보았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덥석 금추리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방실에 웃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정신을 놓았을 때 오목이는 몰랐다 밝은 새벽 오목이네 집에서 야단이 나고 이어 동니가 발끈 뒤집혔을 때 들 가운데로 지나던 동니 사람이 눈 속에 묻혀 얼어죽은 오목이를 보고 달려와서 알려주었다 오목이는 들 가운데 농기퉁이의 물에 패인 웅덩이에 몸이 반이나 눈에 쌓여가지고 앉은 채 방실에 웃은 채로 죽었다 미친 듯이 달려온 두 성인의 내외가 오목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울고 모여들은 동니 사람들은 저마다 애처로워 혀를 차고 돌아선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속으로 궁금한 것은 오목이의 방실에 웃는 입이다 또 어째서 오목이가 눈바람 치는 밤에 들 가운데 나왔다가 그렇게 얼어 죽었을까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앞날 밤 밤새도록 투전을 하느라고 늦잠을 자던 금추리만은 소식을 듣고 그 속을 알았다 그러나 그도 방실에 웃은 입은 연유를 알지 못했다 김동인 감자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 산원공상의 제2위에 드는 농민이었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이전 선비의 엄한 교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계울에서 몇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다섯 살 나는 해에 동리 호라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 서방 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 그 사람은 그보다 이십년이나 위로써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군으로써 밭도 면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해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에서 마지막에 복녀를 산 팔십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었다 동리노인들의 주선으로 소작 받게나 얻어주면 종자만 뿌려 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 하고 김도 안 메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이네 하고 전주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밭을 이태를 연하여 붙여본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그는 그 동리에서는 밭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을 잃고 말았다 복녀가 시집을 간 뒤 한 3, 4년은 장인의 덕택으로 이렁저렁 지나갔으나 이전 선비의 꼬리인 장인은 차차 사위를 밉게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처가에까지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들 부처는 여러 가지로 의논하다가 할일 없이 평양성 안으로 막벌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게으른 그에게는 막벌이나마 역시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영광정에 가서 대동강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어찌 막벌이인들 될까 한 서너 달 막벌이를 하다가 그들은 유행 어떤 집 막간 행랑사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얼마 안 하여 쫓겨나왔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매일 복녀는 눈에 칼을 세워가지고 남편을 제근하였지만 그의 게으른 버릇은 개를 줄 수는 없었다 뱃섬 좀 치워달라구요 남조름 오는데 님자 치우시관 내가 치우나요? 이십 년이나 밥 먹고 그걸 못 치워? 아이고 각 죽구나 말디 이 년? 뭐? 이러한 싸움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그 집에서도 쫓겨나왔다 이젠 어디로 가나 그들은 할일 없이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칠성문 밖을 한 부락으로 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업은 거라지요 부업으로는 도적질과 자기네끼리의 매움 그 밖의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무서운 죄악이었었다 복녀도 그 정업으로 나섰다 그러나 열아홉 살에 한창 좋은 나이에 옆엔네에게 누가 밥인들 잘 줄까 젊은거의 거랑질은 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여러가지 말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거니 어쩌거니 핑계는 되었지만 그런 핑계에는 단련된 평양시민의 동정은 역시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 칠성문 밖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잘 수입되는 사람은 하루에 오리짜리 돈뿐으로 1원 7,80전에 현금을 쥐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극단으로 나가서는 밤에 돈벌이 나갔던 사람은 그날 밤 400여 원을 벌어가지고 와서 그 근처에서 담배 정사를 시작한 사람까지 있었다 복녀는 19살이었었다 얼굴도 그만하면 빤빤하였다 그 동리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끓었다 그때 평양부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밖 빈민굴의 여인들을 임부로 쓰게 되었다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다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넣고 또 잡아넣고 그의 통은 잠깐 새해 차고하였다 하루에 32전씩의 공전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여세하는 동안에 그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인부 한 여남은 사람은 언제나 송충이는 앉았고 아래서 지절거리며 웃고 날뛰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놀고 있는 인부의 공전은 일하는 사람의 공전보다 8전이나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다 감독은 한 사람뿐이지만 감독도 그들의 놀고 있는 것을 무기날 뿐 아니라 때때로는 자기까지 섞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날 송충이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려 할 때 감독이 그를 찾았다 복내! 예, 복내! 왜 그럽니까? 그는 약통과 집게를 놓은 뒤에 돌아섰다 좀 오너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예, 너... 어... 내 뒤 중 가보디 안칸니? 뭘 하래요? 글쎄, 가야 가디요,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인부들 모여있는 대로 고함쳤다 형님도 갑세다 가래 싫다, 예! 둘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갔니? 복녀는 얼굴이 새팔갛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수그리고 따라갔다 복내 좋았구나 뒤에서 이러한 고함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갛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공전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 복녀의 도덕관 내지 인생관은 그때부터 변하였다 그는 아직껏 딴 사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오 짐승의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에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못할 일이 아니었었다 게다가 일 안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처세의 비결은 더욱더 순탄히 진척되었다 그의 부처는 이제는 그리 궁하게 지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벌신벌신 웃고 있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여보 아지반이 오늘은 얼마나 벌었소? 복녀는 돈 좀 많이 번 듯한 거라지를 보면 이렇게 찾는다 오늘은 많이 못 벌어세다 얼마? 도무지 열 서너 냥 많이 벌어세다 가래 한 댄 냥 꾀해 주소 그래 오늘은 내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 복녀는 곧 뛰어가서 그의 팔에 늘어진다 나한테 들킨 뎀에는 끼고야 말아요 나 원 이 아주머니 만나면 야단이더라 자 꾀해 주디 그 대신은 알아 있디 난 몰라요 모르면 안 줄테야 글쎄 알았대도 그른다 그의 성격은 이만큼까지 진보되었다 가을이 되었다 칠성문밖 빈민굴의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칠성문밖에 있는 중국인의 체마밭에 감자며 배추를 도둑질하러 밤에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복녀도 감자께나 잘 도둑질하여 왔다 어떤 날 밤 그는 감자를 한 바구니 잘 도둑질하여 가지고 이젠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꽉 붙들었다 보니 그것은 그 밭의 소작이긴 중국인 왕서방이었었다 복녀는 말도 못하고 멀찐 멀찐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집에 가 왕서방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재문 가지 헌 것도 못 갈까 복녀는 엉덩이를 한 번 획 두른 뒤에 머리를 젖히고 바구니를 저으면서 왕서방을 따라갔다 한 시간쯤 뒤에 그는 왕서방의 집에서 나왔다 그가 박고랑에서 길로 들어서려 할 때에 문득 뒤에서 누가 그를 찾았다 거 복녀 아니야? 복녀는 획 돌아서 보았다 거기는 자기 곁집 옆연내가 바구니를 끼고 어두운 박고랑을 더듬더듬 나오고 있었다 형님이 됐을까? 형님도 들어갔댔세까? 님자도 들어갔댔나? 형님은 네 집에? 나, 녹서방네 집에 님자는? 난 왕서방네 형님 얼마 받았소? 녹서방네 그 깍쟁이 놈 배추 세 패기 난 삼원 받았디 복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10분쯤 뒤에 그는 자기 남편과 그 앞에 돈 삼원을 내어놓은 뒤에 아까 그 왕서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 뒤부터 왕서방은 무시로 복녀를 찾아왔다 한참 왕서방이 눈만 멀찐 멀찐 앉아 있으면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왕서방이 돌아간 뒤에는 그들 부처는 일원 혹은 이원을 가운데 놓고 기뻐하고 하였다 복녀는 차차 독리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 올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 복녀의 부처는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였었다 그 겨울도 가고 봄이 이르렀다 그때 왕서방은 돈 백원으로 어떤 처녀를 하나 마누라로 사오게 되었다 흥 복녀는 다만 고숨만 쳤다 복녀 강짜하 같구먼 동네의 펜네들이 이런 말을 하면 복녀는 흥하고 고숨을 웃고 하였다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놈 왕서방 내 두부 보자 왕서방의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아직껏 자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흥 복녀는 역시 고숨만 쳤다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 단장의 사인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밖 체마밭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밤이 깊도록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안 악기를 뜯으며 별안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하였다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띄고 방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려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게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눈만 정차 없이 두룩두룩 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 못가 일은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지 거?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쳤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는 그의 손에는 얼른얼른 하는 낫이 한 자로 들려있었다 이 퇴놈 죽어라 죽어라 이놈 나 때렸지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이는 그는 목을 놓고 쳐올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딴 밖 가운데 홀로 서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3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위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위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행랑 자식 나도 향 어떠한 날 춥고 바람 많이 불던 겨울밤이었다 박 교장의 집 행랑에서 그릇는 소리가 나더니 꺼져가는 촛불처럼 차츰차츰 소리가 가늘어간다 그러다가는 다시 옆에서 어린애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서 졸업 섞어 꽥 찌르는 소리로 어서 읽어! 하는 어머니 소리에 다시 글소리는 굵어진다 나이는 열두 살, 보통학교 4년급에 다니는 진태라는 아이니 그 박 교장의 집 행랑 아범의 아들이다 왱왱 외우던 글소리는 단 2분이 못되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는 동리 집시계가 11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면은 고요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온 마당, 지붕, 나뭇가지에 눈이 한밭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다 끝나지 않고 보슬보슬 사래기 눈이 내려온다 진태는 문 뒤에 세워놓았던 모지랑비를 들고 나섰다 처음에는 새로 빨아 펼쳐놓은 하얀 요 위에 뒹구는 것처럼 몸 가볍고 마음 상쾌한 기분으로 빗자루를 들었으며 모지랑비와 약한 자기 팔로서 능히 그 많은 눈을 쳐버릴 줄 알았으나 두어 삼태기를 가까스로 퍼버리고 나니까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안 잊힐 수는 없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다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가고 아버지는 병문으로 인력거를 끌러나갔다 한두 삼태기를 개천에 부은 후에 다시 새 삼태기를 들고서 낑낑 하면서 개천으로 간다 두 손끝은 눈에 녹아서 닭 뒤에 뜯을 때 발 험을 벗겨내듯 빠지는 듯하고 발끝은 절여서 토막을 내는 듯하다 그는 발을 억지로 옮겨놓았다 눈 든 삼태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듯하다 그렇게 그가 길 중턱까지 갔을 때 그의 팔의 힘은 차차 없어지고 다리에 맥이 휙 풀렸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었던 눈 삼태기를 탁 놓쳤다 그러자 누구인지 이걸 좀 봐라 하는 어른의 호룡소리가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들리자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교장 어른이 아침 일찍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발등에다가 눈을 하나 잔뜩 덮어 쓰시고 역정나신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진태는 그만 얼굴이 핫핫하여 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는 무엇으로 그 미안한 것을 풀어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얀 새 버선에 검은 흙이 섞인 눈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털어들이면 얼마간 자기의 죄가 용서되리라 하고서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그 버선 등을 털어들이려 하였다 그러자 교장은 한 발을 탁 구르시더니 그만두어라 더 더럽는다 하시고서 헹! 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진태는 못 참하였다 손에는 어제 저녁에 습자 쓰다가 묻은 먹이 꺼먹게 묻어있다 털어들이면은 잘못을 용서하실 줄 알았더니 더 더러워진다 핀잔을 주시고 역정을 더 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여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못 참을 당하여 얼굴도 확확하고 두 손에서는 불이 난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앞마루 끝에서 주인 마님이 아휴 그 애 녀석도 눈이 없는가 왜 앞을 보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도록 온몸이 움츠려졌다 그리고는 자기 뒤로 따라 나오며 주먹을 들고서 때리러 덤비는 자기 어머니가 이 망할 녀석 아 눈깔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느냐 하고 덤비는 듯하여 즐겁을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보기 싫은 저퉁이를 털럭털럭 하면서 어머니가 쫓아나왔다 이 망할 녀석 아 눈깔이 없니 나림 아님 새 벗어내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아 왜 그렇게 질동맞지야 이 사람 자식이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 적었다 그리고는 그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간이 콩알만하게 무서운 것은 둘째 쳐놓고 웬일인지 분한 생각이 난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자기 잘못 같지는 않다 자기가 눈 삼태기를 들고 가는데 교장 어른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오시다가 닥트린 것이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그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호소할 곳이 없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두 팔로 얼싸안고 자꾸자꾸 울었다 그는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사짜리 깐 그 밑으로 흙내가 올라오는 것을 맡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아버지도 걱정을 할 터요 더구나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 돌짝 같은 손에 얻어맞을 것을 생각하며 몸소리가 난다 그는 신세 한탄할 문자를 모르고 말도 모른다 어떻든 억울하고 분하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었고 분풀이 할 것도 없었다 그는 방바닥에 한참 엎드려서 느껴가면서 울고 있을 때 방문이 펄썩 열렸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 문 여는 사람이 어머니려니 하였다 그래서 약한 마음에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여 주려니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아무 소리가 없더니 예 하고 험상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벼락이 내릴 것을 그 찰나에 예감하였다 그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온몸이 선뜻하였다 이번에는 꽥 지르는 소리로 예 일어나거라 이거사 하는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엎드린 속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자기 눈 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묻었다 그 눈물을 보면은 반드시 그 우는 곡조를 물을 터이다 그 대답을 하면은 결국은 벼락이 내릴 터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은 초조하였다 두 발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무쇠 갈고리 같은 손이 자기 저고리 동정을 꿰들어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간에 매달린 쇠고기 모양으로 바짝 들렸다 울기는 왜 우니? 하는 그의 아버지도 자식 우는 것을 볼 때 어떻든 그 눈물을 동정하는 자정이 일어나는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또는 웃음이 섞였으니 그것은 그 눈물 나는 마음을 위로하려는 본능이다 왜 울어? 대답이 없다 글쎄 왜 우니? 가슴이 타나 대답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때려주든 진태는 고개를 내 흔들며 느껴 울었다 그럼 왜 우니? 고지람 들었니? 아니요 진태는 다시 고개도 흔들지 않았다 그럼 왜 울어? 말을 해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을 참았다 그리고는 이 자식아 말을 해라 왜 벙어리가 되었니? 말이 없게 하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여러 번 타일러 보다가 에이 웬일이야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바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근자에 볼 수 없는 늘어진 성미였다 아마 엄엄에게 물어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아범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며 삼태기 어땠니? 응? 삼태기? 하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는 서슬에 안 부엌에서 엄엄이 설거지를 하면서 아 왜 아까 진태가 마당 쓴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고 개더러 물어보 그려 한다 아범은 화가 나는 듯이 그런데 쭉쭉 울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그랬나? 하며 엄엄을 본다 그러자 암마루에서 마님이 무엇을 보다가 온다는 소리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 났던지 아까 눈인가 무엇인가 친다고 날이 많은 발등에다가 눈을 쏟아뜨렸다네 그래서 지 어멈이 말마디나 한 것인게지 아범의 눈은 실룩해졌다 그리고는 잡아먹을 짐승에게 덤비려는 호랑이 모양으로 고개가 쓱 내밀리더니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깥 행랑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온 아범은 다짜고짜로 방문을 열어져뜨린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 나리의 발등에 눈 어픈 것은 외려 둘째이다 삼태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식을 처죽이고 싶도록 아깝고 분하고 망할 자식이다 이 녀석 자기 아들을 움켜잡았다 이리 나오너라 진태는 두 손 두 다리를 가슴에다 모으고서 팔발 떨면서 자기 아버지만 쳐다본다 이 망할 자식 울기는 애비를 잡아먹었니 애미를 잡아먹었니 식전 아침부터 훌쩍훌쩍 울게 하더니 돌덩이 같은 주먹이 그의 둥줄기를 보기 좋게 울렸다 에구 아버지 에구 아버지 하며 복가치는 소리가 줄을 대어 나왔으나 그 뒷말은 없었다 매를 맞는 진태도 잘못했습니다를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었다 뭐야 아버지 이 녀석이 망할 자식 하고서는 사정없이 들이팬다 울고 호룡하는 소리가 야단스럽게 나니까 어머미 안에서 뛰어나오며 아유 이제 그만둬 그만둬요 아유 요란스럽소 하고 만류를 하나 이게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저리 가요 하고 팔꿈치로 뿌리치고는 이놈아 그래 눈깔이 없어서 날이 많은 벗어내다가 눈을 들이부어 놓고 또 무엇에 마음이 팔려서 삼태기를 밖에다가 놓아도 잃어버리겠니 응? 이 집안 망할 자식 아범의 손이 자기 아들의 볼깃짝 등어리 넓적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어린 살에는 푸르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힌다 그러할 때마다 아범의 목소리는 더 한층 높아지고 떨리고 슬픔과 호소가 엉켰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눈앞에서 자기 손에 매달려 애거라는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주인 나리가 보인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 자기 주인 나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 싶었다 이제 그만 좀 두어 하는 엄 엄은 자식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 아들을 껴놨다 그날 해가 3시나 넘어 가 되었다 진태는 학교에 다녀왔다 앞 대문을 들어오려다가 보니까 새로이 삼태기 하나를 사다 놓았다 쌀이 나무로 얽은 노랗고 붉은 삼태기를 볼 때 그의 매맞은 자리가 다시 아프고 얼얼하다 뒷마루에 걸터 앉으니까 어머니는 상에다 밥을 차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방 안에는 모닥불이 재만 남았는데 인두 하나가 꽂혀 있고 또는 다 삭은 회젓가락과 부삽 하나가 꽂혀 있다 어머니는 누더기 천에다가 작년에 낳은 어린애를 안고서 젖을 먹인다 어린애는 젖꼭지를 물고서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진다 진태는 그 동생을 볼 때 말없이 귀여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볼다구니도 건드려보고 어구어구 혓바닥 소리를 내어서 얼러보기도 하였다 어린애는 벙씻 웃었다 그리고는 젖꼭지를 쑥 빼고서 진태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어린애의 손가락만 만지고 있더니 옅다 하고 어린애를 내밀면서 좀 업어줘라 하고서 어린애를 곤두세운다 그러자 진태는 밥도 안 먹고 하고 밥을 얼른 먹고서 어린애를 업었다 그러나 진태의 집에는 아직 밥을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에 들어가 밥을 지으려 하기는 해도 우리 먹을 밥은 지으려 하지 않는다 진태는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후 어린애를 업고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짓지 않으니 아마 쌀이 없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야 할 것이라 하였다 진태는 뚫어진 창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인력걸을 끌어서 쌀 팔 돈을 가지고 오지나 않나 하고서 고대하였다 그래도 미심하여서 그는 쌀 넣어두는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까 겨묻은 쌀바가지가 시커먼 항아리가 쾅 빈 데 들어 있을 뿐이다 진태는 힘없이 뚜껑을 덮고서 섭섭한 마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어린애는 등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서 두 발을 비빈다 오늘도 또 밥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서 펄럭펄럭 하는 문을 열고 쪽마루로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냄비가 걸려있는 아궁지 밑을 보았다 거기에는 타다 남은 푼거리 장작이 두억의 잿 속에 남아있다 그는 다시 장작 갖다 놓아두고 두는 부엌 구석을 보았다 부스러기 나무도 없다 바람이 불어서 쓸쓸스러운 행랑에 씻은 듯한 살림살이를 핥고 지나가고 으슴츠 흐름하게 어두워가는 저 날은 저 못 지울 것을 생각하고 섭섭한 감정을 머금은 진태의 어린 마음을 눈물 나게 한다 진태의 어린 마음을 눈물 나게 한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허둥지둥 나왔다 아마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나온 모양이다 진태의 눈에는 아궁리에서 타나오는 장작불을 한발로 툭툭 차넣던 어머니의 집세기발이 보인다 어머니는 나오면서 등에 엎인 어린애를 보더니 에그 추워 저런 무엇을 좀 씌워주려 무나 하고서 남바위 어쨌니 손이 다 나왔구나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진태가 돌에 쓰던 것이니까 10년이나 되는 남바위를 들고 나온다 털은 다 떨어지고 비단은 다 삭았다 그것을 어린애를 씌워주고 어머니는 다시 문 밖을 내다보고 5분이나 서 있었다 진태는 그 서 있는 의미를 짐작하였다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덜미에서 누가 딱 하고 놀라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때 진태는 전역하지 않아? 하고서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화가 나고 초조하던 반에 밥도 쌀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하고 소리를 꽥 지른다 진태 잔등에 엎여있던 어린애가 깜짝 놀라며 와 운다 진태는 어린애를 주춤주춤 추슬러 달래면서 아무 말 못하고 섰었다 어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엌 앞에 앉아서 불을 넣고 앉았었다 날이 어둡고 전기불이 켜졌으나 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 진태 어머니는 상을 차려드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님이 어멈? 하고 부르신다 네 하고서 어멈은 문을 열려다가 다시 돌아다 보았다 오늘 저 하였나? 어멈은 조금 주저주저하다가 먹을 거 있어요 하고서 부끄러운 웃음을 웃었다 아범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저녁도 짓지 못하였겠네 그려 어멈은 아무 말도 없었다 마님은 벌써 알아채고서 그래서 되겠나 어린 것들이 치워서 견디겠나? 하고서 자 이것이나 하고서 산 끝에 먹다 남은 밥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모두어 놓으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그래 불도 안된 모양이지 추워서들 견디겄나 어른은 괜찮겠지만은 어린애들이 하고서 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해 하며 어멈을 쳐다본다 어멈은 다행히 여겨 바깥으로 나오며 예 진태야 하며 진태를 부른다 왜 그러세요? 진태는 문 밖에 섰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며 묻는다 들어가자 어디로 안으로 말이야 마님이 밥 먹으러 들어오라신다 진태의 얼굴은 당장에 새빨개지더니 왜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밥을 지어 먹지 어디 들어오시니 언제든지 들어오시겠지 들어가 부르시니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돌아섰다 진태의 마음에는 아까 아침에 나리의 버선등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며 다시 마님의 낯을 배웠기도 부끄럽거니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한 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안방에는 자기와 동갑되는 교장의 딸이 자기와 같은 학교 여자부에 다니는데 그 계집애 보기에 매맞은 것이 부끄럽다 예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재촉을 한다 어서 들어가 진태는 심술굳게 싫어요 나는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긴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녀석 기다리셔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말거나 난 안 들어가요 어머 마음에도 자기 아들의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꾸짖기는 고사하고 동정할만한 일이었으나 그래도 당장에 배고파할 것과 또는 자기도 밥을 먹어야지만 어린애 젖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굳은 의지를 어머니 된 위력으로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들어갈 터냐 그 말을 하고 부직갱이를 찾는 척할 때 그는 웬일인지 하지 못할 짓을 하는 비애를 깨달았다 싫어요 진태는 우는 소리로 거절하였다 아 싫으면 밥 굶을 터이냐 굶어도 좋아요 어디 보자 아이고 어린애나 이리 내라 어린애를 안고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나 진태는 방에 들어가 깜깜한 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날 어째 그렇게도 섣고 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째 이런가 하는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아버지나 얼핏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였다 십분이 못되어 어머니는 다시 나왔다 예 하고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아마 하님이 들어오래신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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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태는 그대로 누운 채 다시 돌아누며 싫어요 안 들어가요 아 나리가 걱정하셔 싫어요 글쎄 어머니는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오븐이 못되어 또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을 열고서 그럼 옜다 하고 무엇을 내민다 진태는 방바닥이 차디차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불을 내리 덮고 새우잠을 자다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무엇이에요 하다가 얼른 속소리를 잡아당겼다 자 밥이다 먹고 들어 놀아 이 치운데 저것이 무슨 청승이냐 진태는 온 전신을 사를듯이 부끄러운 감정이 휙 흐르며 글쎄 싫다니까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어머니는 들어왔다 진태를 밀국수 방망이 밀듯이 흔들흔들 흔들면서 타이르고 간청하듯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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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태는 더욱 담벼락으로 가까이 가며 싫어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서 고개를 이불로 뒤어쓰고 아무 말이 없다 에휴 고만두어라 너 배고프지 나 배고프겠니 하고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휴 추워 하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어멈과 아범은 맞닥뜨렸다 이건 눈깔이 빠졌나 에이그 씨 하며 아범이 소리를 질렀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구렴 하고서 여성답게 미안한 어조로 어멈은 말을 한다 이 한 번 닥들인 것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몰아셀 만한 를 꺾어버렸고 주머니 속이 비어있는 아범은 또한 큰 소리를 할 만한 용기를 줄게 하였다 어떻게 되었소 무엇이 어떻게 돼 큰일 났어 큰일 벌이가 있어야지 저녁은 어떻게 했나 여보 그 정신나간 소리는 좀 두었다 아우 무엇으로 저녁을 해요 아범은 아무 소리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진태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반갑기는 그만두고 한 가닥의 희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범은 불 켤 것도 생각지 않고서 한탄을 한다 그래 한 푼도 없어 아따 이 사람 돈 있으면 막걸리 먹을게 막걸리라는 소리가 어멈의 성미를 거웠다 막걸리 막걸리 그려 집에 들어오려 집에 들어오면 예팬이 꼴보기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신다 진태는 옆에서 그 꼴만 보다가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럼 저녁을 먹어야지 하고서 아범은 꽤 시장한 모양으로 없는 궁리를 하려하나 아무 궁리도 없다 이것이나 먹구려 하고 어멈은 진태를 주려고 국에다만 밥을 내놓으니까 그게 뭐야 하고 숟가락으로 두어 번 떠먹어 보더니 너 저녁 먹었니 하고서 진태를 돌아다 본다 진태는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거니와 말하기도 전에 어멈이 안 먹었다오 하고 진태를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듯이 흘겨보았다 왜 하고 아범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있다 누가 아루 먹기 싫다는 것을 그럼 배고프겠구나 하고서 밥그릇을 내놓으면서 좀 먹으련 하니까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멀리 피해 앉는다 왜 그러니 먹을 마음이 없어요 삼십분쯤 지났다 문 밖에서 어멈이 진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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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른다 진태는 그 부르는 어조가 너무 은밀한 듯 하므로 네 대답 한 번에 바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대문간에 손에다가 무엇인지 가느다란 것을 쥐고 서 있다 저 하고 어머니는 헝겊에 싼 그것을 풀더니 이거 가지고 전당국에 가서 70전이나 80전만 달래가지고 싸전해가 쌀 닭곱만 팔고 나무 열량어치만 사가지고 오느라 한다 진태는 얼른 알아채었다 옳지 은비녀로구나 자기 집안에 값진 것이라고는 어머니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그 비녀 하나하고 굴따란 은가랍집 뿐이다 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당국을 향하여 간다 전당국이 자파상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가까웠고 조금 내려가면 이발소 윗집이 전당국이다 그러나 첫째 집은 가지를 못했다 그것은 그 전당국 주인의 아들이 자기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많이 들키면 창피할 것이요 부끄러울 것이라 그래서 그 집을 남겨놓고 먼 저 아래 전당국으로 가리라 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웅숭그리고서 전당국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째 누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구차함을 비웃는 듯하다 그리고 그 전당국 주인까지도 자기의 구차한 것을 호령이나 할 듯이 싫은 것 같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들어가려 하니까 문간에다가 기중이라고 써붙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기중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생각하니 그 몇 분 동안에 자기 마음이 긴장되었던 것은 풀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그 동무 아버지의 전당국으로 가야 하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디게 떼어놓아 그 전당국으로 들어설 때 가슴은 거북하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와서 흐리벙덩하다 기우시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다 혹시 동무 학동이나 만나지 않을까 하였더니 사무보는 어른이 한 분 앉아있고 아무도 없어 아주 다행이다 그는 정거장 표 파는 데처럼 철망으로 얽고 또 비둘기 창구멍처럼 뚫어놓은 곳으로 은비녀를 뒤밀었다 신문을 보던 사무보는 어른이 한 번 흘겨보더니 무엇이냐 하고서 소리를 꽥 지른다 이거 잡으세요 하는 소리는 떨리고 가늘었다 사무보는 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저울에다가 달아본다 진태는 속으로 만일 저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것이라고 퇴짜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쓰련 하고 돈을 묻는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돈 말하려다 자기가 부르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도리어 그이더러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한참 있더니 일원이다 한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얻어오라는 것보다는 삼사십전이 더하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칠십전 주세요 하였다 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당포에 이름이 쓰이는 것은 좋지 못하나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대었다 사무보는 이가 전당표를 쓰는 동안에 진태는 왔다갔다 하였다 그리고서 남에게는 전당 잡으러 원치하지 않으려고 사면을 둘러보며 군소리를 하였다 진태가 바깥을 내다볼 때 누구인지 덜미에서 진태냐 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반가워 맞으며 어째 왔니 하며 나온다 진태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리고는 될 수만 있으면 돈도 그만두고 피해가고 싶었다 내일 산술 숙제 했니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랴 그러나 진태는 아니 하고서 고개를 내져었다 그의 얼굴은 진홍빛 같이 붉어졌다 예 큰일 났다 나도 조금도 할 수가 없어 그의 말소리는 진태의 귀에 조금도 안 들린다 내일 숙제는 그만두고 내일 학교에 가면 반드시 여러 동무들이 흉들을 볼터이요 또는 놀려대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커다란 수나미가 보이며 장난에 괴수요 핀잔 잘 주고 못살게 굴기 잘하는 그 불량한 학생이 보인다 전당표와 돈을 받아들었다 이제는 싸전으로 갈 차례다 석대나 다때나 한말 쌀을 파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지만은 닭곱은 팔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구차한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은 진태에게는 죄 지은 것처럼 부끄럽다 그는 싸전에 가서 종이봉지에 쌀 닭곱을 싸들었다 첫째 싸전쟁이가 아 왜 전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꽥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딴 사람의 쌀을 다 퍼주고야 종이봉지 하나가 아까운 듯이 가까스로 닭곱 한 대를 퍼주었다 돈을 주고 나왔다 쌀든 손은 얼어서 떨어지는 듯하다 한 손으로 귀를 녹이고 또 한 손으로는 번갈아 가며 쌀봉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나무가게로 갈 차례다 나무가게로 갔다 이십전어치를 묶었다 그것을 새끼에다 질방을 지어서 둘러매고 쌀은 여전히 옆에다 끼었다 행길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는 어깨가 아프고 손 발 귀가 시려서 잠깐 쉬다가 저쪽을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조금 못 미쳐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진태 진태 는 얼핏 일어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목까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줄다름질 하였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둘러매시었을 리가 없으므로 걸음이 속하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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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고 들여다보는 그이는 자기 아버지다 진태는 그래도 뒤를 돌아다보았다 벌써 선생님은 본체만체 지나가 버리셨다 임방 이 임방할 자식아 쌀을 이렇게 으틀어서 어떻게 하며 아버지는 두 손으로 껌껌한 데서 그것을 쓸어서 바지 앞에다 담는다 진태는 멍멍이 서있다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다 진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당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태에 잘잘못이 없었다 유일한 보물을 전당을 잡혀서 팔아온 쌀까지 땅에다 모두 엎질러버린 것을 생각하며 그대로 있을 수 없을 만치 아깝고 분하다 그래서 이 망할 녀석 먹으라는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이나 먹고 자라고 아줬더니 하고서 주먹을 들고 덤벼들며 어디 좀 맞아봐라 하고서 또다시 덤벼든다 진태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씩 매를 맞게 되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그는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방구석에 들어 박혀서 한참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는 억울한 꿈을 꿨다 봄 봄 김유정 김유정 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년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듣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체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년이면 삼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이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르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리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숭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아이 재미 키도 하고 눈뚝에다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랑말랑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구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인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하고 지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추욱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배야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눈뜩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앞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르파르 도다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너의 자식 왜 또 이래 응? 아우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스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벙철벙 툭으로 올라오더니 잡은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에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버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계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지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독립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게재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날식이나 건승 끙끙 알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쌍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아 그래야 올갓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대똑 대또에다 맥고 우리 고향으로 내빌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 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직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눈뚝에서 눈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요요 그동안 사경 쳐내쇼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아 그러면 옳진 성례를 해줘야 안 하죠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 아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 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아 왜 이래요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세곡에 맞은 봉우리 화잔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쪽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꼴을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짝이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르이 마리 마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이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냐 아냐 이 망할 자식이 장인님의 속 대리를 꺾어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고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 없이 감참해 같다 참해 중에는 감참해가 제일 맛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빡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한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도우를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하하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 쫑얼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지를 친다 나는 잠시동안 어떻게 되는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이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사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옷샘이 양쪽으로 뾰족히 뻗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듣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어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끼는 바람이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허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튕기며 그럼 봉핏이 얼른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사떼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내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쓰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아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아 다 그만두고 사격 내쉬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아 왜 날 보고 때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 낫지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앞만 해도 돌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 뭉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이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기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고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깨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도 허기야 옳지 암 나이차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참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째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아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한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와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벌여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네는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네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가을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끼익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 좀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눈 지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지? 인마! 봉피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속유값을 물라고 막 지다이를 붙는다 난 어하니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난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갓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 따겼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맞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륙 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하오 즉 십 년 동안의 대륙 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륙 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베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대륙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 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여섯 살 적어도 열 살은 돼야 대륙 사위를 할 템으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귀뚱으로 들었다 몽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이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몽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싫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아휴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떡한담 하니까 쇠 물 잡아채지 그냥 둬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축하니 뒤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에 두루 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뭐고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름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광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광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지겨 간다 바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루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 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들떠 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배의 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기 적에는 나도 모르는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맥까지 잠잡고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놈의 장인님 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점순이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싹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에 밭 있는 넝 알고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덟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아 왜 불현만 먹고 왜 성례 안 해줘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까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에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아이고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적에는 이마에 진 땀이 쭉 내속고 이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까랭이를 콱 움키고 잡아넣궜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순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한 봉지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 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이고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아 녹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아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음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해그머니 이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의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당기며